시간에 다가서 시간에 다가오는 중 시간에 다가오는 중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큐티큐티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왕왕님 사랑합니다 오직 햄티브만을 감사합니다 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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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감님 구름이가 아홉마리님 감사합니다 세일러모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생일인데 대박 뿡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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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네 아이고 아휴 구름이 애기 때 모습은 한번도 못보신건가요 사진으로 봤죠 그리고 구름이 엄마 아빠도 만나봤어요 그 구름이를 데려오기 전 그때 한창 대학생들이 다들 자취할 때 어떤 애가 새끼를 낳은거에요 어떤 친구 원룸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그래서 그 대학교에 다니던 친구들한테 너 고양이 키울래? 야 너 고양이 키울래? 이렇게 물어봐서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식으로 키우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름이었죠 그래서 그런거에요 구름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구름이는 저기로는 구독해쓰가 올라가 있어요 웹조롱이자님 net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요일 물결표 헥 그름이 귀요미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저는 마감을 하나 끝내고 또 다른 마감을 하나 끝내느냐고 이번 주 내내 편집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감을 끝내지 못해서 그 말은 뭐다? 광고 영상이 올라올 것이다 전기차 살라고 조금 무리를 했더니 열심히 마감을 하고 있어요 열릴 하죠? 리무브 리무브랑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엠튜브와 리무브에 기막히는 구매 폼이 열릴 계획이다 근데 진짜 지금도 입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리무브 보여요? 어딜 봐 어이없네 파란색 민소매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체험단 한번 신청하세요 체험단 지금 신청 받고 있거든요 체험단이 뭐냐 체험하고 훅이 정성스럽게 써주면 돼요 저도 리무브해서 샘플 받고 친구들한테 좀 주고 어 야 너 이거 입을래? 어 나 이번에 이거 광고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주고 다음날 입어봤어? 훅이 엑셀로 정리해서 두 페이지로 작성 부탁해? 이렇게 해서 훅이 뜯어냈거든요 그런 게 체험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정성스러운 후기를 작성해준 나의 친구들아 고맙다 광고 영상에서 요긴하게 써먹으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친구가 뭐 아 너 이거 입을래? 이러고 이거 먹을래? 너 이거 쓸래? 하고 준다고 이렇게 덥석 받아왔다가는 본인의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 있다 응 근데 뭐 이거 입고 얼마나 좋아 조금만 후기만 이렇게 몇 줄 아니 20줄 쓰면 되는데 오히려 좋죠? 그래서 리무브를 이번에 리무브랑 조금 이게 돌아가가지고 리무브랑 광고 영상을 제법 올릴 것 같다 기대를 해달라 응 아주 좋은 협업 관계로 써 논문 아닌지? 사실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후기를 써줄 줄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요구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감동이었다 어떤 친구는 사진까지 보내줬더라고요 1차만 더 남는 거 사진 아는게 산책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신의 선택은? 이렇게 올렸는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감트리 햄튜브에 딸랑군님 39개월 구두 고맙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주셔야죠 아 사진 추가할까 하다가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라 추가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BMW라서 누른 것 같아요 폴스타가 뭔지 몰라서 폴스타 뭐야? BMW 굿 이러고 그냥 누른 것 같아 그쵸? 그런 것 같아 그게 나야 아는 차 가상책 폴스타 했어요? 아 폴스타도 되게 좋은 차예요 그게 볼보에서 파생된 브랜드인데 볼보에 있다가 전기차만 따로 만드는 브랜드 따로 빼자 이래서 나온 브랜드가 폴스타라서 볼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전기차 브랜드가 폴스타입니다 볼보가 가지고 있는 그 T맵 T맵이 사실 그 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본 네비에 T맵이 들어있다 외제차 중에 내비게이션 그렇게 잘 돼 있는 차 없거든요 다 교재같은 앱인데 그래서 핸드폰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볼보랑 폴스타는 T맵이 된다 그것도 돼 음성인식도 96%? 아니야 근데 폴스타는 아직 폴스타 너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좀 넙대대한 디자인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가격은 둘이 비슷해요 근데 폴스타가 주행거리가 100km인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돼요 근데 차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그냥 폴스타 계약하셨던데 이게 CEO가 디자이너래요 너무 넙대대하게 생겨가지고 아 근데 멋있긴 해요 존이기 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멋있게 생겼죠? 근데 왜 이렇게 넙대대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리고 볼보랑 폴스타는 중국의 그룹 뭐지? 지진 회사인가? 아무튼 거기 계열사 아래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볼보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그래서 수혜된 자본 50% 중국 자본 50%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폴스타가 그거 중국 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볼보 기술력이 다 들어간 스웨덴 차다 근데 중국 차도 맞다 스웨덴 차도 맞는데 중국 차도 맞다 근데 중국에서 차를 엄청 잘 만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십자무늬 저 이거 한번 실제로 봤거든요? 길거리에서 근데 진짜 뭔가 엄청 크게 느껴졌어 근데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사실 아반떼랑 비슷한 크기거든요?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디자인 때문인지 엄청 커 보여요 그죠? 이거 봐 스웨디쉬 전기차 스웨디쉬라고 꼭 소개하더라 중국 차라고 소개 잘 안 하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게 폴스타를 산 사람들의 모든 폴스타 오너들이 하는 말 야 아이폰도 중국 중국에서 만들어 니네 어? 그 차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할걸? 이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요즘은 다 생산을 중국에서 하니까 하지만 스웨디쉬 전기차 폴스타 근데 이게 폴스타가 가격 대비 이게 5400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받아봤자 300만원? 모르겠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BMW도 그 정도는 받거든요 그게 또 보조금 정책이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된대요 되게 복잡하죠 그게 뭐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이하면 보조금 100% 드립니다 이런게 아니라 이 브랜드의 가치를 보나봐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워요 전기차 보조금이 그래서 현대랑 기아 이런거 이런 전기차 사면은 보조금 막 600, 8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쉐보레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전기차 보조금 하지만 쉐보레도 전기차가 EV EUV E E 아무튼 옛날 전기차 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3,4천 하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진짜 최고예요 EV6랑 아이오닉5가 진짜 최고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실용적이고 이거는 안에 이 실내 공간이 엄청 좁거든요 겉에는 큰데 이게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인가봐 그래가지고 안에 실내 공간은 엄청 작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작은 건 아니고 겉에 보이는 거에 비해서 작다 그래서 아무튼 폴스타랑 아 BMW도 보여드려야죠 근데 BMW 지난번에 보여드리니까 다들 못생겼다고 싫어하시던데 내 사랑 저 왔어요 못생김 저도 안탐 뭐 이러셨잖아요 그죠 토하고 옴 비위상함 뭐 이러던데 BMW ix1 모델은 이거고요 근데 BMW가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타고 속초 여행가고 그럴 거 아니니까 도심 주행하는 거면 300km도 충분하다라고들 하는데 폴스타는 400km 거든요 아 듀얼모터 말고 싱글모터 저는 듀얼모터 안 살 거예요 폴스타 사면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계약해놓고 폴스타는 계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이 100만원인가 이미 BMW 계약금으로 200만원이라 써버려가지고 그리고 폴스타는 이거는 되게 금방 나온대요 전기차가 왜일까요 사람들이 취소를 많이 해서 재고가 있다 근데 차 사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여기저기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취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제라 중국차라는 낙인이 되게 큰가 봐 그렇게 안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데 되게 고급 세단 느낌인데 그죠? 스웨디쉬라고 하면은 좀 좋아 보이나? 이케아 아이키아 전기차 근데 이게 약간 내 생각에는 실물갑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 BMW는 BMW니까 네임밸류 아무래도 BMW라는 그런 브랜드 간지 하지만 승차감은 컨츄리맨이라고 합니다 미니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BMW라는 얘기가 있죠 진짜 BMW다운 BMW를 타려면 1억이 넘는 차를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나는 미니 좋아한다 나 원래 미니 클럽맨 사고 싶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컬러는 진짜 이렇게 좀 페인트 같은 컬러 있잖아요 그 요즘 유행하는 좀 텁텁한 컬러 이런 컬러 뭔지 알죠? 이게 왜 이렇게 별론지 모르겠어 나는 좀 펄 들어간 게 좋은가 봐 페인트 칠한 것 같은 이 컬러 나는 BMW 블루 이게 제일 좋아 이 용달 블루 너무 이뻐 내가 사랑하는 블루 근데 이거는 싫어 블루 아니면 레드 근데 BMW는 화이트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흰색 차는 싫다 이쁜데 싫다 옛날 냉장고 컬러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약간 내가 좀 촌스? 이런 그런 컬러를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폴스타는 이런 차고요 BMW는 이겁니다 사진이라도 올리고 다시 투표 올려볼까요? 근데 이게 볼보에서 그 기술력을 다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트도 볼보 이런 차량 내부 디자인이 다 볼보랑 똑같대요 안정성도 볼보에서 따왔는데 차체가 튼튼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그러던데 본내신 이거 볼보야 그냥 껍데기만 이거고 볼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싸게 볼보 사는 격? 볼보가 더 싼데 볼보 전기차가 더 싸요 폴스타보다 볼보는 근데 전기차 볼보 전기차도 좋은데 볼보 전기차를 살려면 지금 예약을 걸어놓으면 내년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볼보 XC40 미차지 그쵸? 볼보 최초의 전기차 아 그래서 맞다 폴스타랑 볼보랑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충전 속도까지 공유한다고 하네요 볼보의 충전 속도가 정말 형편없는 걸로 조금 아 이게 더 비싸네 이건 6300만원부터 시작한다 대신 이건 옵션이 없겠지? 폴스타랑 볼보는 제가 보니까 옵션 값이 미쳤던데 또 돌고 돌아도 차 얘기하네 폴스타랑 볼보는 블랙은 진짜 비추 블랙 살거면 저는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주피터 오묘하지 않나요? 촌스럽나? 사실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자 5400만원부터 시작해요 여기다가 보조금 받고 하면은 4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 너무 괜찮죠? 볼본데? 4천만원대? 우와 코나보다 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나가 5천만원이거든요 비싸긴 하다 뭐 이거 하지만 파일럿 패키지 300만원 근데 이것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 이거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기능들을 이렇게 옵션대로 빼놨더라고요 5500만원 보조금 그거 맞추려고 빼놓은 것 같아 이거 주차 같은 거 하다가 후진할 때 뒤에 누구 있으면은 자동으로 정차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 보니까 사고 난 것처럼 멈춘대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른다고 조수석에 탄 사람들이 진짜로 뭐를 들이받은 것처럼 멈추는데 우와 이러면서 멈춘대 그게 폴스타의 단 단점 단점이래 안전을 위한 기능이 너무 뛰어난 게 단점이다 근데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막 무슨 잔디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도 멈춘대요 그냥 뭐 낙엽이 지나가도 멈춘대 그건 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무조건 추가 근데 웃긴 게 이게 옵션이 649만원짜리 옵션이 있잖아요 이 서스펜션 아 근데 이 안전벨트 너무 구려 진짜 이거는 줘도 안 써 이게 막 페라리에 들어가는 그런 천만원짜리 그건데 500만 이게 원래 500만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500만원에 이걸 준다? 막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관심이죠 솔직히 그리고 아 이것까지도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까지 하고 싶은 게 나의 욕심 6300만원? 어? 가격 나왔는데요 볼보 가격 어? 볼보 가격 나왔는데요 630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시트 볼보의 유명한 게 바로 승차감 이 시트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고급 시트 440만 그러면 6700만원이면 솔직히 BMW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죠 폴스타2랑 BMW 어? 기막혀 차값 때문에 기막혀 근데 뭐 어차피 할부로 내면은 근데 뭐 이거 사가지고 막 1년 타다가 안 타고 막 이럴 거 아니니까 차는 어? 근데 진짜 기막히는 가격이죠?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차가 진짜 음 가격이 슬프게 됐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기차를 사려면은 좀 빨리 사야 되는데 보조금이 많이 나오겠죠?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죠? 많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현대차 샀으면 많이 나왔을 텐데 현대차 샀으면은 한 1500까지 나왔을까? 거의 거의 2000 이렇게 나왔을까? 오바 지역보조금은 또 따로 있습니까? 그죠?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미래는 전기차다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기름차의 내연기관의 시대 끝났다 네 물론 지금 말고 한 10년 뒤쯤 10년 뒤쯤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들 하나 둘씩 좀 지는 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기름차가 훨씬 잘나가지만 그래서 원래는 원래부터 제가 차를 사 나는 차를 사면은 전기차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오바야 이러고 기름차를 보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건 디젤차 밖에 없어가지고 아 디젤차는 진짜 사기 싫은데 그래 전기차로 가자 이러고 또 다시 전기차로 온 거예요 네 그런거죠 이거 옵션 다 빼면은 이런거 옵션 다 빼면 깡통이면 5400입니다 깡통으로 하면 가 깡통 고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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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면은 12개월 기다려야 돼 12개월 기다려야 돼 아 엄두가 안난다 폴스타 굿 폴스타 좋죠 폴스타가 크기만 좀 작았어도 근데 크기가 작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폴스타 아이오닉 샀어요 아이오닉은 진짜 아니다 아이오닉은 폴스타 보다가 아이오닉6 보잖아요 폴스타가 진짜 이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오닉6 약간 풍대기 같은 이 디자인 딱정벌레 같은 매력 음 와 진짜 종이잡기 한 것 같다 장난감 같다 와 나름 귀여운데 보다보니까 보다보니까 귀여운데 와 아이오닉 오 아이오닉 폴스타 와 조니 이게 차지 차는 이래야지 옆에 봐 좀 넙대대 한 것만 빼면은 아이오닉이랑 바로 비교해 딴딴 둘이 가격 비슷해요 아이오닉6랑 폴스타2랑 아이오닉6도 6천만원대거든요 옵션 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폴스타2는 이게 볼보에서 수석 디자이너가 CEO로 새로 회사를 차린 거래요 그래서 디자인은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깔끔하니 좀 과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딱 적당하게 이쁘다 이런 느낌 근데 이게 되게 장고장이 많고 한국에서 타기는 조금 구글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그것도 안 되는데 단점이 되게 많은 차지만 BMW보다 100km나 더 간다 물론 충전속도는 BMW보다 좀 더 느리지만 출력도 더 낮지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고장 많으면 스트레스? 그러니까 장고장 없는 거는 진짜 골프인데 골프 가야 되나? 아 근데 골프는 왜 디젤밖에 없는 거야 GTI는 고급 휘발유 넣어야 돼가지고 얘는 한 달에 충전요금 5만원 나온다 치면 GTI는 50만원 나오겠죠 갑자기 BMW 긁고 BMW라고 장고장이 없을까? 그건 아니겠죠 이것도 단점이 있죠 일단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사악하고 승차감이 안 좋고 아 근데 폴리스타도 이거 하면은 승차감이 좋은데 이거 없으면 승차감이 나쁘대요 이 옵션 풍절음이 되게 심하고 뭐 그렇다 각자 장단점이 있다 과연 햄튜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내년에 살 수도 있어요 이래놓고 당장 차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오마니가 운전해 주시면 되니까 그죠? 효민룩 조언? 아 어차피 니가 사고 싶은 거 살 거잖아 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여유롭게 고민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해 2030년쯤 되면은 거의 전기차 위주로 가지 않을까요? 신차들도 그러면 이제 주유소들은 다 어떻게 될라나? 주유소가 없어지기 전에 지구가 없어질라나 먼저? 고르고 고르다가 2030년쯤에 2030년쯤에는 진짜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겠다 전기주유소? 전기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지금이라도 볼보 계약해? 볼보 차는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거는 첫 전기차라 하도 2030년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전기값? 아 폴스타 진짜 좋았던 점이 사전 예약한 사람들한테는 1년 전기 평 그 얼마나 충전하든 1년 동안 무료 카드를 준대요 골드 카드 그거 아니면은 집에 아예 충전 그걸 설치해줘 설치비도 무료 그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가 그거였대요 프로모션 쩔죠 아 근데 그건 사전 예약한 사람들만 일걸요? 지금은 아닐걸요? 와인입니다 무겁겠죠? 와인인 줄 알았는데 포도주스네 주스네요 여러분 그리고 폴스타는 테슬라랑 똑같이 딜러가 없대요 그냥 딜러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봐요 기약하고 지금 취하셨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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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스타 폴스타로 할까? 근데 사이즈가 너무 나 이게 앞에가 이렇게 넓은 차가 너무 싫다고 얘도 안 넓은 건 아니라서 테슬라 하자 테슬라가 더 넓어? 테슬라는 그냥 넙대대의 끝이야 그리고 오늘의 디저트는 돼지바입니다 돼지바를 먹어볼게요 화분 같다고요? 맛있다 떠먹는 돼지밥 돼지야? 아 그리고 저 그리고 최근에 루케 생일 파트에서 영화를 두 편 봤는데 하나는 그 쿵처리 괴담에 나오는 셔터 그걸 보고 하나는 에단호크가 살인범으로 나오는 블랙폰 그걸 봤어요 셔터 맞나? 아 근데 셔터가 진짜 왜 흥했는지 알겠더라 옛날 영화긴 한데 아니 그게 셔터 무섭긴 무서운데 좀 웃겨요 웃기게 무서운 거?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사람을 쳤나? 근데 그 애를 방치하고 뺑소니를 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 귀신이 계속 그 주인공을 아 그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쳤나? 그랬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보다가 아니 무단횡단 했으면은 우리 과실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인데 왜 뺑소니를 하지? 그냥 사람이 죽어서 무서워서 뺑소니를 했나? 그리고 저 귀신은 지가 무단횡단에다가 죽었으면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쫓아다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억울하게 죽은 게 맞았어 그리고 그 주인공이랑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그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막 경고를 그냥 막 아씨 어떡하지? 아씨 어떡하지? 아 이러면서 경고를 진짜 똥꼬쇼처럼 막 엄청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더러운 진실을 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정말 실망이야 이러면서 막 가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진짜 아 이래서 이 셔터가 그렇게 입소문이 나고 유명했구나 싶었던 게 빌드업이 진짜 오져요 주인공이 계속 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자꾸 목이 아파 아 이러면서 엑스레일 찍고 막 하는데 아무 인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헛것 보고 귀신한테 쫓겨가지고 건물에서 떨어지는데도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 찍으면서 나와 사진에 찍힌 사진에 그동안 귀신이 찍혀가지고 사진에 귀신이 나오는 걸 알아 그 여자친구도 사진으로 알았어 그러지 막 나와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하 사진기를 딱 던지는 순간 사진이 착각하고 자신의 모습이 찍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까 귀신이 그 주인공을 목덜미 위에 이러고 앉아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목이 그래서 아팠던 거였어요 근데 그 귀신은 그 주인공 이랑 사귀었던 사이인가 그랬는데 그 주인공이 어 막 되게 쓰레기 짓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주인공 친구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귀신한테 쳐맞아가지고 근데 다 걔네들도 다 죽일 죽일 짓을 했어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은 죽지 못해요 죽지 못하고 평생 마지막에 레전드 거북목이 된 상태에서 그 여자친구가 면회로 오거든요 병원에 주인공이 또 건물에서 떨어졌어 이러고 패인이 된 상태로 평생을 속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엔딩 참교육 엔딩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셔터 한 번쯤 볼만하다 근데 주인공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영화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진짜 쌉쓰레기 같은 친구들이랑 보면서 막 저 쓰레기 너만이야 이러면서 봤어 다같이 야 죽여 죽여 이러면서 봤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보시는 걸 추천하고 이거 차갑게 먹을 맛있어 그리고 블랙본이라는 아우 차 보기도 싫어 아우 지겨워 포스터들이 다 무섭네요 이런 영화거든요 이런 영화거든요 에다노크 여러분 에다노크 아시죠? 문나이트에서도 나왔습니다 리즈 시절 제가 리즈 시절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 어 그래 그 그 이 영화 뭐지?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주인공 가타카 주인공 그 선생님 책상에 올라가는 아무튼 그 양반 이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사이코 엽기 엽기 살인마 연기를 하는데 너무 신나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막 그냥 벨트들고 찰싹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재수 없더라 뭐 이런 오바썸바하는 연기 하는데 진짜 너무 꼴사나와가지고 이러고 어 나는 엽기 살인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짜증 났어 엽기 살인마 역할이 드디어 나한테 들어오다니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열심히 해야지 아자아자 엽기 살인마 살인마 이러면서 이 에다노커 씨가 너무 과하다 쪼커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었나 보지?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쪼커로 나오시는데요 아 나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의 판타지가 섞여 있어서 판타지물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고 성장물이에요 성장물이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좀 동감을 해요 근데 되게 열받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배경이 79년도? 한창 미국에 연쇄살인이 많았었을 배경이 80년대잖아요 딱 그 시기 좀 엽기 살인마들이 미국 땅에 우후죽순 생겨났 시작했었던 그 시절이 배경이고 그래서 약간 좀 스트레인저 띵스랑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고 주인공이 고등학생인지 아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되게 좀 어린애거든요 얘거든요 되게 그 톰 홀랜드 닮지 않았어요? 얘가 주인공인데 전화기 들고 있죠 이 마을에 애들이 하나 둘씩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마을에 좀 흉흉하네 이러고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막 괴롭힘을 당했어 막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 친구 중에 좀 쌈 잘하는 로빈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 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말고 아 씨 모르겠다 어 이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얘인가? 아무튼 아 지금부터 커신 상태여서 조금 기신 상태여서 좀 아무튼 이 마을에 애들이 하나 둘씩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주인공이 납치를 당해요 어떤 검정색 벤이 와가지고 이 주인공을 이렇게 막 납치를 해요 우우 납치 이러면서 막 이히히히 이러면서 초코 같은 얘가 납치를 해요 그래서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고는 이 지하실에 갇히는데 그 지하실에 있는 거라고는 매트리스 하나랑 블랙 폰 하나 검정 수화기가 하나 벽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가면 이상한데 이 아저씨가 아 저 전화기 저 전화기 작동 안 하는 거야 그걸로 전화 걸 생각이란 꿈도 꾸지 않은 게 좋을걸 그리고 어 나는 네가 싫어하는 짓 하나도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여기서 조금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은 풀어줄게 그치만 지금은 먹을 걸 줄 수 없어 그냥 넌 지금 나를 믿고 기다려 납치범인데 약간 좀 행동이 이상해요 어 그래서 어 나도 처음에 보면서 어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납치범인데 좀 저렇게 친절한 척하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이 남자애가 어 납치당했으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막 근데 얘가 진짜 웃긴 게 막 얘랑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이 내 친구들 납치했죠 이러면서 그 학교에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친구 쌈짱 친구도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가 로빈 걔도 납치했지 네가 우리 동네 그 다 납치한 사람이지 막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얘는 넌 몰라도 돼 난 간다 이러면서 올라가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너 어 밥 줄게 이러면서 밥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밥을 주고 먹을란 말고 먹고 말란 말아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문을 원래 맨날 잠그고 가는데 그날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는지 문을 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지금이 탈출 가기주? 이러면서 똥 채워줄까? 밥 줄까? 이러면서 이 남자애가 나가려는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전화가 울려요 분명히 작동을 안 한다 그랬는데 전화기에서 전화가 울려가지고 얘가 소름 이거는 그 무서운 게 지대 좋아 거기다 제보해야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전화를 딱 받는데 어린애 목소리야 자기 또래 어린애 목소리가 나면서 여보세요 넌 누구야? 난 누구지? 근데 자기가 누군지는 헷갈려해 얘가 전화를 받고 실종당했었던 그 자기 동네 친구인 걸 딱 알아채고 어? 너 너 승현이구나? 이러면서 어? 승현이? 어? 그래 맞아 난 승현이었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긴가민가해 쌈짝 말고 또 다른 애 있어요 야구를 하던 어떤 동양인 애가 또 있거든요 걔도 납치당했어 그래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저 문 열고 올라가면 안 돼 다 저 에단호크의 함정이야 올라가면은 너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 네가 사고칠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함정이라고 알려줘 근데 진짜 함정이었어 딱 그 카메라가 위를 비추는데 에단호크가 위통 벗고 채찍 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개소름이 근데 얘가 그 전화를 받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살인범이 뭔가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건지 진짜 시키는 대로 얌전히 있으면은 벌하지 않아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좀 일부러 반기를 들게끔 일부러 조금 뭔가를 문을 열어놓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를 두고 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얘를 벌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고 그때 애들을 죽이는 진짜 사이코 살인마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화기로 이 커신들이 이 납치당했었던 친구들이 얘한테 경고를 해줍니다 전화로 계속 내가 어디다가 케이블 같은 걸 숨겨놨거든 그걸 찾아서 창문을 열어봐 이러면서 어?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어디다가 땅굴을 파놨거든 그걸 한번 봐봐 어? 알았어 내가 어디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놨거든 그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 근데 또 이 주인공 동생은 얘는 꿈에서 예지력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뭐 조금 희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맨날 맨날 꿈을 꾸는데 이 아저씨네 집 주소가 꿈에서 드디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근데 또 얘네 아버지는 진짜 얘가 그런 꿈 얘기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얘네가 얘네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는 못하고 경찰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형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짜 똑순이야 그리고 그 주소가 맞는지 자기가 자전거 타고 확인하러 답사도 갔다 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맞다 이렇게 확신을 들고 바로 자전거 돌려서 집에 와서 안전한 곳에서 신고를 합니다 여기가 납치 장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형사님 100%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해서 어쨌든 그 납치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얘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네 죽는 날이라고 멍청아 이러면서 어떤 동네 양아치 얘 얘한테 전화가 와요 얘는 좀 나이 있어 보이거든요 고등학생 근데 얘도 납치당해서 죽었나봐 그래서 얘가 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뭘 알려줬는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얘가 오늘 나 죽는구나 뭐 이러고 어 좋됐다 이러고 있는데 또 로빈한테 전화가 와요 그 얘 짱친한테 전화가 와서 로빈 로빈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로빈이 정신 똑띠 차리고 들어 니가 지금 걔한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놈 자식을 맞서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 무기를 들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기가 어딨어 이러는데 니 손에 들고 있는 그거 그 수화기가 무기다 이러면서 이 수화기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으라는 조언과 함께 싸움을 가르쳐줍니다 싸움하는 법 그래가지고 막 유령이랑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원 투 원 투 이러면서 싸움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단호크가 내려와가지고 얘랑 짱 뜨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미쳤어 조닉이 돼가지고 얘가 잠깐 훈련했다가 갑자기 조닉이 돼가지고 막 그 전화기로 그동안 귀신들한테 들었었던 조언들 있죠 걔네들이 내가 땅굴을 어디를 파놨는데 거기에 그 땅굴의 함정에 에단호크를 빠뜨려가지고 막 빠졌다니 이러면서 그때 빠졌을 때 수화기로 원 투 해가지고 팍 아가리 탁 날려가지고 와 한 다음에 그 케이블 내가 어디다 케이블 숨겼는데 막 그 케이블로 에단호크 목을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을 성공하는 성장영화가 맞았다 그런 내용인데 너무 많은 게 지금 스킵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직접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아주 통쾌하고 물론 애들이 그동안 다 죽어가지고 조언을 해줘서 죽은 애들은 정말 많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주인공은 사니까 액션 성장영화 약간의 공포가 가미된 그런 영화다 솔직히 기대 하나도 하지 않고 봤거든요 저게 뭐야 가면 가면 먹미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에단호크가 진짜 초코로 나오는 게 맞았다 지국사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이거 보면 바보 기대가 안 되지 않아요? 기대 안 하면 재밌는 영화 사라진 아이들 고장난 전화기 죽은 친구들과의 통화 전화가 올리면 반드시 바다컵 오늘 방어 당나귀들에 신경 구독 감사합니다 많이 무섭냐고요? 깜놀신이 있긴 있어요 그 애들이 다 귀신이라서 많이 무섭진 않고 그냥 이 주인공이 굉장히 차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두 번 산 애처럼 재밌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진짜 탈출을 하거든요 어떤 귀신이 자물쇠 번호 알려줘가지고 탈출을 성공하는데 다시 잡혀서 그냥 들어오죠 왜냐면 영화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얘가 아싸 이제 얘 때릴 명분 생겼다 이러면서 걔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애들을 죽이는 그냥 진짜 사이코 살인마였던 거였어 대신 애들이 사고치기만을 기다려 그냥은 죽이지 않고 근데 또 얘가 계속 사고 안 치니까 기다리기 힘들었나봐 그런 영화였습니다 애던호크 리즈시작 애던호크 머리숱이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쵸? 애단호크와 같은 같은 시대를 잡았던 주름 잡았던 주드로씨 주드로 리즈시작 그의 헤어라인은 애단호크와는 시작부터 약간 달랐다 아 근데 주드로가 리플리에서 진짜 잘생기게 나오거든요 리플리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마가 넓긴 넓었네 하지만 굉장히 잘생기게 나온다 아 리플리 근데 이 영화 진짜 짜증난 짜증이 나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찍으면서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찍으면서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햇빛 좋은 나라야 또 해변에서 놀다 보면 선크림 벗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나보다 피부가 또 빨리 늙었나보다 참고로 리플리에는 케이트 플란체트 나옵니다 와귀 와귀 와귀로 나오십니다 점점 여기서 완전 사랑스럽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탈은? 안 봤어요 네 아 그리고 저 퀸 메이커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화까지 봤지? 지금 오경숙이랑 진경씨랑 진경씨랑 토론 끝난 부분 근데 이게 드라마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 드라마가 이 드라마구나 정말 진짜로 너무너무 너무너무 내가 기다렸던 내가 기다렸던 그 드라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드라마지 어 이게 내가 바라고 바라던 드라마가 이거지 근데 드라마 자체가 진짜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구리고 너무 유치하고 근데 이게 내가 기다려온 그 드라마가 고기헌님 61개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미치겠어요 김희애씨 나오는 장면이랑 문솔이씨 나오는 장면이랑 다른 드라마 같거든요 근데 그 둘이 만났어 그 둘이 한 팀이래 어? 이게 가능한가?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역들의 향연과 근데 그 악역들이 다 어디서 본 인물들이야 어?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저 사람 8시 뉴스에서 봤는데? 어? 저 사람도 봤는데 그래서 더 재밌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성맞춤 드라마 아 맞아 이경영씨가 나오는데 이경영씨 나오는 장면은 재미없더라고요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오늘 마인크래프트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마크 아 비프 다 봤죠 비프 다 봤는데 아 몰라 좀 내 스타일 아니었어 재밌는데 좀 마지막이 좀 일이 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어? 이게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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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느낌?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게 꼬여 있었던 잘 모르겠어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1화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복수 몇 번 했을 때 까지는 재밌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딱 둘이 터놓고 얘기할 때도 재밌었어요 그런 장면만 빼면은 짧은 그냥 영화로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네 돌아온 돌아온 오늘은 제 목소리가 댓글 0개? 댓글 0개? 이런식으로 해? 이런식으로 하면 나쁘지 않다 아 그리고 개헌즈 애들이랑 또 다른 게임 할거 알아보고 있거든요 굶지마 일단 나왔구요 굶지마 하면 재밌을까요? 휴먼폴 플랫도 있고 오늘 바로 해? 적게임? 오늘 마크는 안하니? 오늘 가능해? Guess 두 번 씩 들릴거구요 예은이랑 현빈이 들어와있구요 저는 호박이랑 수박을 심었구요 굶지같이 잘한다 호흡이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할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진짜 많다~~~~ 아 행복해 댓글 너무 많아 웬일이야? 어? 어머 아 다들 진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댓글 어 연계라고 뜨는데요 댓글 맞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크 어제도 마크 서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현빈이가 서버를 만들었더라구요 M9가 또 추천해줬대요 어떤 모드를 그래서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포지 설치부터 막혀가지고 아 네 이러고 엎어졌습니다 마크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휴먼 폴플렛도 할인 들어가던데 커피톡이 나왔대요 커피톡 배경음이 정말 좋은 게임인데요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음악을 끄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스토리가 풀렸나? 어 얘네 그대로 나오네 어 얘도 나오네 똑같아서 걸리면 어떡해요 7800원인데? 뭐지? 뭐지? 새로운 맵이 나왔나? 내가 아는건가? 가짜인가? 이거 이미지? 이런거 못본거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오래됐다 2016년에 나왔대요 하하하 데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 할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수상하다 흠 흠 흠 흠 흠 돈스타브 와 89시간이나 했으나? dlc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해주도 이거 플레이 했었어? 마지막 접속 10개월 전? 1년 전 아 꽁지님 게임 좀 하고 삽시다 오늘 할 수 있나? 아 저 그리고 눈썹 그거 예약했어요 문신은 좀 무서워가지고 브로우바 그 솔직한데? 베네피트 아 근데 그게 예약이 되게 빡세던데요? 다 꽉 차 있고 무슨 한참 몇 주 뒤에나 예약이 돼가지고 설치하면은 끊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예약에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눈썹이 그냥 생각없이 기르고 있는데 브로우바이아케스 눈썹 다듬어주고 제가 또 이거 눈썹 베네피트 거 쓰거든요? 내가 다 써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산지 몇 년 전에 산건데 살 사는 겸 브로우바를 체험하는 겸 예약을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속눈썹 펌도 한번 예약해봤어요 재밌네 펌 아플까봐 못하겠어요? 펌은 아픈 거 아니지 않나? 나는 연장은 한번 해봤는데 펌? 주변에 펌한 친구들 많은데 편해 보이더라구요 잠깐만 설치 끝! 빠르당! 펌 굶지마 현빈이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빈이랑 둘이 하기 싫은데 그쵸? 현빈이랑 둘이 했으면 좀 어색해서 어사라서 어사라서 편하게 말하렴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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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참? 입술 보라색 되는 거 아니야? 다 되겠거 We had the best 이렇게 진전 또 이거 말이야 이렇게 다 98 다 COMMUNٰ 지금까지 지냈고 진짜 오랜만에 하네 화면 너무 조그네 뉴 업데이트 뉴 진스 아 맞다 이거 모드 깔고 이랬었지 완전 추억이다 배드풀 모드 이거 사귄모드 이런거 있었잖아요 아 맞아 완전 추억이다 진짜 근데 모드 많이 하면 렉 걸리고 그러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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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챗 이런거 따로 받아야돼? 모두 게임이구만 코리안 한글화? 다 함께 한글화 I love 코리안 골트건 막 마법봉 이런것도 있었네 이거 진짜 좋은데 아 나 또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드 모드부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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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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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모드 아 서버 모드는 또 이거고 사용자 모드는 이렇게 따로 있는 거구나 아 막 어디 가서 한글이랑 가방 늘리기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내가 다 다운해놨어 아 너 한 명만 하면 돼? 어 그런가 봐 서버 여는 사람이 하면은 전체 적용되네 아 안해도 되겠나봐 레이드 느낌 생존으로 하자 아 너 전에 하는 거 보니까 막 행구들 그거 하시던데 한글 하는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창작마당 창작마당 창작마당에서 뭘 했던 것 같은데 게임 설정 들어가서 언어 랭기지 하면 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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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구들 안 불러? 모를 수도 있어 예은이가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은이는 돈스타브가 없을 것 같은데 귀둘? 와 진짜 오랜만이라 다 까먹었는데 4년 기다린 시참 4년 기다렸으면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숫자가 별로다 4년 5년 간에 제가 더 답하네 마차 청년 30개월 감사합니다 제발 시참 제발 글로벌 포지션 해야 되고 맵 쉐링 워 인벤토리 마차 청년 30개월 야 네 예언이 뱅 뱅 뱅 워 인베 뱅 이렇게만 할까? 먹을 거를 좀 많이 할까? 모르는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온천? 게임 소리가 커요? 리뉴얼 모드가 나온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직업도 여러 개 생겼다던데? 캐릭터도 여러 개 생겼다던데? 근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근데 우리 스팀 친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맞네 친구 어떻게 아냐? 좋은 모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이디가 뭔데? 잠깐만 아이디는 내 친구 코드를 알려줄게 내 친구 코드? 우리 그냥 친구 할래? 하면 친구 돼요? 아 이걸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데? 스팀 친추하는 데다가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니? 내가 스팀을 친형하고 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건가? 모빙 박스 모빙 박스 뭐야? 별게 다 있어 이게 모드야? 아 너무 웃겨 모빙 박스 인플리트 텐트? 코드 전송했다 어? 전송했어? 거부해야지 이거는 구독할만하다 . 아이디가 뭔데? 점? 어? 아니? 아이디? 아이디 탕꾸이 안왔는데? 약속, 사인, 복사, 팩스까지 해야지 침체할 수 있대 울었다 못하겠네 너무 빡산데 야, 쇠가 너무 큰데 아, 쇠가 너무 큰데 아, 쇠가 너무 큰데 아, 쇠가 너무 큰데 아, 쇠가 너무 큰데 매너니어 아, 모드가 너무 많아 아, 모드가 너무 큰데 캐릭터 같은 게 좀 귀여운 게 있으면 좋긴 한다고 하죠? 될 거? 응 애들 캐릭터 애들 얼굴이랑 비슷한 캐릭터 하나씩 추가하면 재밌긴 하네 어? 얘, 이브의 게리다 내 머리에 물 미역 같은 거를 애티드가 너무 큰데 애틋아 아이템 아이템 다행 엄마 하다 아, 기본 캐릭터들? 햄고가 햄티브 캐릭터 만들어줬다고요? 설마? 모드가 너무 많은데? 없는데요? 아, 그냥 팬아트 이런거 아니야? 팬아트는 있었지 캐릭터를 아예 검색하자 스펠링은 모르겠죠? 스펠링은 모르고 차로터? 스펠링의 캐릭터 스펠링의 캐릭터 Impel 외누? 짱구 없나? 짱구? 나는 원장선생님 하고싶다 동물로 변신하는 사람도 있던데 신짱? 리바이가 있어 리바이 대박 루이지 마리오 신짱?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짱! 이런거 한번 슬램 슬램이 저기 아닌가? 링크 링크 뱅카펠 링크 갑자기 왜 보내? 뱅카펠 링크만 보내면은 어쩌자는거야 어? 어? 대박 진짜 있어 헐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거 같은데 이거 검색해도 안나오던데? 삭제하셨나? 왜 안나올까? 삭제하셨나? 삭제하셨나? 진짜? 왜 안나올까? 아 아 아 아 아씨 여기 몰라 볼 수 있는게 있었는데 실력적 존이가 아니야? 어? 언더테일했다. 섀도우 윌슨이래. 캐릭터는 너무 섬이없어. 캐릭터 고르다가 날밤을 새겼낸다. 짱구가 없더니 신기하네. 이노야샤? 이노야샤? 섀슈어마루? 오 한글 패치 됐다. 스티브 부세미? 이건 해야지. 부세미는 해야죠. 나는 부세미 해야겠다. 에일리언도 있어? 에일리언도 있어? 디루란? 디루란? 진짜? 지금 하는 거 뭐야? 캐릭터 고르려고 캐릭터도 고를 수 있어? 모드가 또 따로 있어 원하는 캐릭터로 나루처도 있고 에이스도 있네 오타쿠 캐릭터들도 많네 루피도 있어 쪼러도 있네 헌터헌터 없나? 어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닥터? 닥터 이미 받아놨어 산? 대박 예은이한테 신청 왔다 시프트 탭? 귀엽네 고든 램쥐? 백종원 없냐고 백종원 없냐고 아 또 그림체가 너무 다르면 하기 싫단 말이야 물론 스티브 부세민은 아예 그림체라는 게 없었지만 그냥 여기까지 하자 뭐 지워졌을까? 펄? 머리 섀도우 S 스티브 부세민은 꼭 고양이 있다 고양이 귀엽다 고양이 귀엽다 아 얘는 몬스터 캐릭터구나 아 아 그 몬스터를 귀엽게 바꿔주는 거야? 아니 내가 몬스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몬스터들이 날 공격 안 하는 모드? 대신 몬스터로써 살아야 돼 아 너 죽이면 경험지하다? 우리끼리 못 죽여 아 아 아 꼼도 꾸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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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캐릭터 모두 너무 많이 해서 렉 걸릴 것 같아 적당히 해 적당히 늙지 않을 정도로만 완다의 시간선 오레오 무신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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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귀엽다 예 이쁘 seemingly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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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래 계란초밥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 엣걸린 것 같아요 껐다 켜야되나? 왜 적용이 안되있지? 캐릭터들이.. 내가 모르는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많아? 로봇 얘 원래 있었나? 어? 아 구려 미쳤나 로봇은 원래 있었어 아 그래? 얘도 처음 보는데? 월터? 걔 안 좋대 아 스티브 부잠 개구려 진짜 Very fast Eat only meat 더 액터 더 액터 예은이 샀다 예은이 산 것도 뜨네 맞다 예은아 우리 스팀 친구야? 지독하다 어? 친구 추천 걸었는데 아 그래? 지금 받을게 아이디가 뭐야? 아이디 파도 파도? 귀여운 사진을 하고있다 사진을 못 봤네 왜 모두 살찌했는데 안되지? 어? 어? 이거 그냥 플레이 누르면 돼? 동동 떠나니는 이 얼굴이 너무 어이없어 나는 에일리언으로 잠깐만 앰빈아 게임 설명 좀 해줘 게임? 나도 잘 모르는데 너가 지금 15,000원 빨리 써 이래가지고 15,000원 빨리 쓰고 온 거 아니야 나는 7,000원 7,000원짜리 하려 했는데 승현이가 이미 이걸 하고 있더라고 웰컴백 웰컴백 웰컴백이야 웰컴백이야 웰컴인데 한글 한글 패치를 해야돼 영어인데 그 그 그 이게 약간 셀 같다 볼 따고가 이래가지고 처음이야 옵션에서 키보드 세팅하면 되잖아 어? 옵션에 한국어 모드에 사용자 모드가 있어 어 스티브 구셈이라 제일 나은데? 거기에 말고 아예 그 스팀 아예 나와가지고 그 스팀 처음 게임 사 하는 상점 있잖아 어 고민되네 에일리언 해야되나 스티브 구셈 해야되나 예은아 듣고 있어? 어 거기에 커뮤니티라고 있거든 어 거기 커뮤니티 눌렀어? 어 밑에 전체 토론 스크린샷 이렇게 뚫고 있는데 창작마당을 눌러 창작마당은 뭐라? 눌렀어? 헉? 옷이 왜 이래? 눌렀어? 창작마당? 아니 난 영문이라니까? 아이 설정 들어가서 랭기지 누른 다음에 한글 찾으면 모드로 설치되던데 아 설정부터 해볼게 어 너 왜 캐릭터 얼굴이 그래? 스티브 구셈이잖아 얼리우드 스타 스티브 구셈이도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설정이 어딨어? 어 이 사람으로 하면 후회할까 그 옵션 아무래도 캐릭터로 더 골라야겠어 설정이 아니고 게임 내에서 옵션 누르면 맨 밑에 없거든 맨 밑에 없거든 맨 밑에 없거든 언어 한 다음에 상상 창작마당 모음집에 들어가면 코리안 있지 않아? 예은이가 처음 해본데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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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돈스타브 들어오면은 게임 창에서 옵션 있지 왼쪽 그거 누르고 맨 밑에 언어 있거든 찾았어? 한번 뭘 잘못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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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랭귀지 그치? 그.. 랭귀지 옆에 보다보면은 내려보면은 한국어 클라이언트 오 똑같은거야? 설치돼야 된다는데 어 그거 설치해야 돼 이거? 다 굶지마 다 함께 한글화 써봐 어 맞아 클라이언트 그 밑에꺼 나는 그거 깔았거든 프레데터 스플링이 뭐지? 프레데터 거기 우와 개귀었네 아! 아 구렴 와 이거 완전 자동차같이 생겼어 크 랭귀지 아이캏띠 한입알 프레데터 치니까 한입알 나오는게 뭐야 깔면 얘기해 예연아 그건 누구로 그냥 플러스 플러스만 누르면 되는거지? 어 맞아 그리고 게임으로 다시 돌아와보면 아 사용자 모드가 있는데 사용자 모드 영어로 뭐라고 써져있었을까? 고맙습니다 모드 찾았어 모드? 클라이언트 모드 엘리엄 스페인은 맞습니다 옆에 체크 표시하면 류모님 순두부님 구독 감사합니다 안 바뀌었어 이거 완전 나 아니냐 어 됐다 됐어? 어 어 굶지마 다함께 한글화 어 맞아 그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플레이 바로 누르면 돼? 어 게임 탐색? 게임 아마 그 승현이가 방 타야 될 것 같아 현빈이는 뭐하고 있어? 나 그냥 캐릭터 구경하고 있는데 캐릭터도 있어? 뭐 아는 얼굴이 있어요? 이거 약간 그 마크스킨처럼 막 그런 캐릭터 외형 같은거 혹시 모르겠네 나도 처음 봐가지고 뉴 업데이트 없을.. 어? 왜 있는거 같지? 응 응 잠깐만 기다려 승현이가 뭐 빨리 타고 싶어가지고 헐 뭐만 누르면 젖가슴 내놓는 캐릭터로 왜 내놨어? 왜 내놨어? 코바 미쳤다 캐릭터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창작마당에서 검색할 수 있어 창작마당에서 검색할 수 있어 창작마당에서 검색할 수 있어 창작마당에 들어가는 방법은 창작마당은 어디에 있어? 어 그.. 뜯팀 창에 있어 돈스타브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 탐색? 서버를 만드는 돈스타브 상세 페이지 있잖아 너네가 말한지 돈스타브 게임.. 어? 게임 접속하기 전에 있던 그 창 있잖아 팀 창? 어 스팀이 스팀을 만드는 거구나 어 스팀 오늘 안에 게임할 수 있을까? 거기 커뮤니티에 창작마당 인베이더 짐 모르시나요? 모르나요? 저가 아는 짐은 오피스에 짐 밖에 없습니다만 찾았어 모음 시계 캐릭터가 은근 없네 있을 거 같은 캐릭터가 스테븐 유니버스 캐릭터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예은아 화면 공유를 해줄까? 아니 나는 스팀이 영문인데 여기서 뭐 스토어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있잖아 제일 밑상단에 그게 몇 번째야? 스팀이 영문이야? 응 왜 스팀이 영문이야? 처음부터 영어던데? 아 그래? 맨 위에 커뮤니티 어 커뮤니티 맨 위에 보면 창작마당 세 번째 홈 포론 창작마당 응 몰랐어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게임 자체에서 들어가야 되나? 그럼 뭐 떠 예은아 여기 그냥 게임 리스트 같은 거 아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나 보다 예은이의 15,000원은 근데 예은아 이거 별로 이거 별로 할 필요 없는 거여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게임하자 그럼 들어와 그럼 들어와 게임 방 탔어? 어 지금 만들고 있어 만들어놨어 이미 방은 들어오면 돼 근데 또 게임을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초대해야 되나 여기? 아니 마이 그래프트 같은 그런 홈이 홈이 왜 안 뜨지? 아 이거 이거 봐 됐다 흐헤헤 야 응 다이씨 나 접속증이야 가까워 anyone 소대 좀 해주세요 나 도 초대 좀해줘 근데 이게 이 방에 초대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쉬프트 탭 펄이 그나마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그림체를 맞추는게 진짜 잘 만든 캐릭터 언니들은 없어 게임 열기 아이템 컬렉션 귀여운데? 스팀 창이니 게임 창을 가리지? 여기있다 스팀 언어 바꾸는 법 알려주셨다 행거분이 설정 야 너 그거 게임 방 이름 뭘로 했어? 개원즈에 굶지마 아 개원즈에 굶지마 감사합니다 다시 보자 예은아 찾았다 뭐 연결중이라는데 어 나도 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더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더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그리기 캐릭터 골랐어? 아니 아주 고르는 창이 안 났거든 뭔가 아무것도 안 떴어 어 그래? 난 지금 불러오는 중이야 난 지금 불러오는 중이야 진짜 일리 없겠지? 어 이제 나왔다 귀여워 맘에 드는 캐릭터 속성 속성도 다 다르거든? 고르면 돼 네 펄이 근데 좀 사기캐긴 한다 내가 갖고 싶었던 캐릭터는 안 가져와줌다 생존 가능성에 희박 이런게 뭐야 너무 웃긴데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뜻이야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 불능 이런거도 있네 희박 다 희박이야 근데 그니까 그냥 귀엽고 이쁜거 해야겠다 이쁜게 뭐야 어차피 처음이니까 진짜 너하고 제가 어울릴 것 같던데 쌍둥이 자매 귀신이 따라다니는 뭐 웬디? 아 웬디 불지르는 애 아니야 이미했어 아니야 불지르는 애는 내야 아 얘가? 윌로? 나 웬디야 난 나같은 애로 할게 난 나같은 애로 할게 화려한 문 조사 이 아름다운 문 나같은 애로 할게 얘들아 너는 어디니? 어? 누군가 왔다 나갔지 어때? 나갔지 어때?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다시 고르고 싶은데 다시 고를 수 있나? 되겠지 그림보다 더 징그럽네 모빈 줄 알았대잖아 사슴 사슴처럼 귀여운 애도 있던데 그런 애들 좀 추가해주면 안돼 사슴? 귀여운 애 있던데 추가 안해줄거지? 우리 지금 벌써부터 겁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스페이스 누르면은 채취할 수 있는거 채취 되거든 아 난 클릭하고 있었어 스페이스 누르고 있어도 그냥 돼 스페이스 누르고 있어도 그냥 돼 나 이거 다 까먹었다 근데 꽃같은거 채취하면 정신력 올라가나? 응 응 현빈이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몹이 들어왔냐 이거 캐릭터 못 바꿔요? 현빈아 스팀 아이디 새로 팔아 너 이미 늦었다 한참 진행서 뭐 설치해야지 바꿀 수 있다고? 어머어머어머 나 범빈아 공격해 현빈아 가라 몬스터 라는 순서 골이 응 왜 그걸 골랐지? 얘가 제일 귀여워 보였는데? 채팅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됐죠? 얘가 앞은 귀여운데 뒤가 너무 진드러 전체 화면은 못하나? 얘 왜 영어 써? 야 얘 아무것도 못하는데? 전체 화면은 이렇게 밖에 안되냐? 나 도끼 장착했어 어떻게 만들었대?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 왜 땀해져 화면이? 해진다 얘들아 불 켜야돼? 불 어떻게 켜? 난 너무 속게 생겼어 불끈 이 왼쪽에 보면은 마크처럼 뭔가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거든? 아하 나무가 필요하대 나무? 어? 야 뭐 눌러야 플레이가 되는거야? 도끼 만들었다 나도 난 또 뭐 뭐 뭐 도끼 어 떨봤는데 없는데 어 이거는 드롭하면 사라지는거구나 그래? 진짜 사라지네? 그지? 어 렉인가? 원래 안 사라져요? 어 뭐야? 안..투명한데? 현빈아 일로와봐 응? 스페이스바 눌러봐 아 이쪽에서 이쪽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녀봐 누르고 다니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분명 떨궜는데? 모드 이상? 아니 이거 아까 예은이가.. 아 잠깐만 현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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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어 맞았어 이거 괴물이야 아 여기는 웜홀인데 멀리 있는 데까지 워프 가능한거거든? 지옥문 같은건데 대신 한번 들어가면은 멘탈이 엄청 깎여 기분 나쁘다고 파밍을 겁나 해야 되는 것도? 정신력 qué 너 우리 물건 막 겁나 모아놓는 거 알지? ivering 아 근데 배고픈데? 우리 이제 희진해서 모닥불 만들어야 한다 얘들아 급 그렇게 어디다 딱 캠핑 여기 약재단이야? 구갱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Kampf Ant Dieser Eye 왜 이렇게 밤이 어두워였지? 왜 이렇게 밤이 어두워였지? 밤에 진짜 어두워 이때 불 근처에 있어야지 안그러면 공격당하다고 맞아 잠깐 쉬자 얘네 너네 마크 좀 했다고 게임 좀 할 줄 아는구나 게임 좀 할 줄 아는구나 게임 좀 할 줄 아네 게임 좀 할 줄 아네 감각이 50도 밤은 짧으니까 근데 겨울 되면 밤도 길어진다 선물? 아 겁나 어둡다 아직 못 열 야 나 걸을 때마다 잘 지도 있어 짱 귀여워 알 짜고기 도대체 무슨 생명 짤까 굿모닝 오늘 하루도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밥 좀 먹고 밥은 어떻게 먹어? 우클립 야 나 끽기 타는데? 돌 좀 캐야 되는데 푸시돌이 없네 왜 이렇게 돌이 없어? 왜 습기 같아? 불 피워야 되나? 안습이다 왜 습기 같아? 왜 습기 같아? 왜 습기 같아? 왜 습기 같아? 벌이 있어 벌 이상한 거 발견 오 이상함 오 이상함 고구마인가? 눈알뼈 발견 상자 상자 펫 발견 펫 발견 펫? 펫이 뭐야? 나 따라다니는 우와 강가 발견 이동 상자 발견 얘 봐 귀엽지 우와 어? 야! 뭐지? 나 뭐 안 눌렀는데? 눌렸나봐 오 개구리들이 공격한다 고마 빨라 저거 나 처음 보는데? 뭐야? 개구리네 개구리네 돌지역 있으면 좋은데 오 돼지다 오 돼지다 어? 오 금광 오 금주었다 금 저거 내가 공격하는데? 나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건가? 혹시? 오 그런가 봐 몬스터라서 공격당하나 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웃겨 우와 얘는 뭐야? 오 머리다 이상한 게 많이 생겼네 대신 거미가 공격 안 해 현빈이는 대신 거미가 공격 안 해 대신 거미가 공격 안 해 현빈이는 아 그래? 응 건 거미만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럴걸? 어? 나무 가면이다 나무 가면이다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또 해 졌다 아 아 아 나 좀 귀여워졌어 어 너야? 어 너야? 우리 집이 어디지? 어 무서워 어 아이씨 아이씨 야 우리 횃불 켜야겠는데? 우리 집 어디였니? 횃불이 없는데? 난 반대도 반대도 안죽지 않을까? 한번 해볼래? 킵 인벤토리 이런 거 있나 여기? 킵 인벤토리 이런 거 있나 여기? 근데 여기도 지형이 되게 여러 개야 마크처럼 늪지 돼 있고 늪지 돼 있고 되니까 돌지 돼 있고 어 여기도 매물이다 소지 돼 있고 아 뭐야 Buy 시그런ica 구독 킵 되어 있고 또 바꾸는게 결실이 필요할거 같은데 Sponゆ prono 형님. 24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얘들아 곧 해 지거든? 아, 너 준 거 아니야? 머리에 가만히 숨어있다. 어, 유령이야. 야, 잘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 모닷불 꺼졌다. 잠시만, 꺼졌어? 유령아, 어떡해. 우리 조졌어. 아, 귀여워. 햄빈이는 왜 모닷불이 계속 없어? 좀 만들어봐. 나 아이템이 안 캐져. 나는 특수능력인가 봐. 아니, 이 캐릭터가 약간 좀 쓸모가 없는 캐릭터인가? 아무것도 못 탄대. 나무를 넣어야지 불이 오래간대. 그리고 음식은 상하하고 꽃잎도 썩거든, 시간 지나면? 내가 나무에 불 붙었어. 아, 근데. 아니면 횃불 같은 거 만들면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어. 처음에는 횃불만 들어서 그냥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 맞아, 처음에는 횃불만 들어서 그냥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 맵 둘기 바빠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멀리 있대? 너네 왜 이렇게 멀리 있대? 왜 이렇게 멀리 있는가 보고 뭐야. 약간 또. 화면이 울렁울렁거리는데? 이유가 뭐였어? 정신력. 뭘까? 왜 그래, 취했어? 곧 죽을 것 같은데? 정신력 떨어져서 그런가? 아아. 정신력이래? 아, 배고픈 거 아니야? 아니, 그 하트 모양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고. 위 모양으로 봐야 돼, 위. 배고픈 건. 위 모양은 아주 많아. 그래? 그럼 뇌는? 어, 이런데 어떻게 지났고? 뇌, 뇌는 육 남았어. 왜? 정신력이네. 꽃 좀 주워. 꽃 주우면은 정신력 올라. 비석밖에 안 보이는데. 꽃 12개 모아서 화관 만들어서 그거. 아, 검이 나왔다. 아, 검이 나왔다. 아, 죽었다. 왜 저래? 야, 나 검이 아닌데? 검이한테 죽었는데. 개구리한테 죽었다는데? 근데 거미들도 공격해. 원래 몬스터면 거미 공격 안 하지 않아요? 그 거미 몬스터만 거미가 공격해. 어머. 뭐, 인생상 구독겠다고요? 지구 사람님의 참 힘든. 고맙습니다. 금요일 좋아. 물결. 히어로 채소 얼른. 뭐지? 캐릭터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게. 고양이... 보람부기님... 61개월... 가마아... 게임도 요즘 캐릭터 바꾸는 거. 역시 검색을 좀 하네. 거팔로 털을 주워가자고요? 똥이 똥밖에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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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스타브는 처음 고른 캐릭터로 쭉 플레이할 수 밖에 없어. 찜... 으흐흐흐흫... 현상의 구를 통해 캐릭터를 바꾸 수 있는... 어? 다 내지. 300일... 300일 때 발견했다고. 흐흐흫... 돼지들이... 공격하는 돼지들이 따로 있네? 아까 거기가 덫... 이에요? 덫... 이게 덫이야? 윤희 롯이, 너 여기서 살까? 토끼 너 해먹어? 얘들아 우리 집 찾았다 생현이 너무 밑에 있는데?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도 있어요 여기? 예은아 예은아 지도 보면서 생현이한테 가 아이씨 과학기견 또 여기다 못난다 흫 생현이한테 좋은거 있어? 저기 무슨 우리같은게 있는데? 나 금강하가지고 아아 현빈이가 죽어서 내 정신력이 깎이나 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나?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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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어디서 여기 버팔로 있어 근데 버팔로들 또 짝짓기 아이씨 왜 부활 안해 내 정신력 깎인다고 부활하는 방법을 몰라 횃불 횃불 펴는거 아닌가? 부활하는게? 부활하는게 뭐죠? 나 너무 배고프 생현아 나 있는데 와봐 여기 금강이야 돌 좀 캐와라 야 우리 모닥불 좀 만들어야 되는데 모닥불이 없어 나 모닥불도 있고 지금 과학기계도 만들었어 과학기계는 나도 만들었다 우리 어디서 시작했지? 화덕 부활 있어요 화덕을 만들어야 돼 예은아 돌 좀 가져와서 여기다가 화덕 좀 만들어줘 그래야지 현빈이가 부활한다 오닥불에서도 부활할 수 있네 대박이다 어휴 허정 야 이거 캐릭터 만들때 캐릭터 설명 못들었어? 어휴 어휴 진짜 이거 네가 추가한 캐릭터잖아 어휴 어휴 흥윤이가 좋아하는 괭이도 있대 여기 거기 핵불이 핵불 좀 들고 다닐까? 아 여기 상자들 거 좋다 이게 이 캐릭터가 이게 이 캐릭터가 물이랑 관련되는 게 뭐가 하나 더 있거든 그 심장 뇌 간 위 말고 간인지 이거 말고 물방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올라가야 좋은 건지 내려가야 좋은 건지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었죠? 응 그니까 젖어야 좋은 건가? 겨울에 젖으면 또 추운데 이 게임이 난이도가 은근 어려워 너무 디테일해서 내가 이런 디테일한 게임 좋아하지 않아? 흥윤이 재밌다며 흥구가 없어서 그래 흥구 좀 초대를 봐 흥구 좀 초대할까? 흥 흥 흥 흥 우리 이러다 죽어 이미 죽었잖아 흥 흥 한 번 햄구의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중독됐네? 햄구님들이 원하자 들어온 거야 햄튜브 다 됐어? 아니 원하시는 거 같긴 한데 예은아 우리 같이 좀 있자 너 혼자 거기서 뭐해 예은아 너 지도 좀 이건 협동 게임이야 지도 좀 뚫어놔라 여기 오면은 내가 화덕도 해놨고 아니 지금은 지도를 좀 뚫어야 된다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초반이라? 이제 겨울 오면은 돌아다니지도 못해 겨울도 와? 어 어 어깨구리도 돼지랑 싸우네? 어깨구 자 왕으로 여기 지금 이제 대지왕 여기 대지왕한테 고기 주면은 금조떤가? 나 근데 먹을 거 어떻게 구해? 먹을 거 베리랑 당근 같은 거 땅에 있거든? 키가 가끔 이렇게.. 나 얼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누르는데도 앞으로 가니? 내가 운이 안 좋은 건가? 베리가 하나도 없나? 이 게임이 널 안 좋아하나봐 어 얘 꽃잎 막는다 베리 만든다 이거에 비하면 마크는 쉬운 게임인데 너네가 어딨는지는 왜 지도에 안 나와있어? 나와! 나오는데? 우린 너무 멀리 있어서 니가 안 보이는 거 아닐까? 밑으로 내려봐 죽지마? 죽지마? 벌써 해저? 하루가 너무 짧아 일만 하다가 하루 다 가 이러다 겨울 오겠어 난이도 설정 난이도 설정은 할 수 없어? 난이도 설정은 할 수 없어? 난이도 설정을 못해? 할 수 있어 난이도 설정을 못해? 난이도 뭔데? 기본 야 너네한테 가려면 너무 먼데? 너는 왜 이렇게 멀리 왔어? 좀 돌아다녔지? 너 계속 같은데 있었어? 응 초반에는 좀 돌아다녀야 돼 어머 여기 돼지왕도 있다 야 나 그것 좀 만들어줘 복갱이랑 도끼 맡겨놨나? 내가 만들지를 못해 혹시 저한테 맡겨놓으셨나요? 어 뭐야? 왜왜왜 또 얘 왜그래 왜왜왜? 또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또? 나 곧 죽어 괴물들이 날 쫓아오고 있어 정신력 좀 올려 꽃 좀 주워 꽃 주웠는데도 이래 아니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훅훅 달답니다 괴물이 날 쫓아오고 있어 파리보다 내가 더 빠르죠? 왜 이렇게 꽃이 없냐? 연주를 하다 싶겠어 나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어? 현또 죽었어? 현또 죽 현디님 나 죽어 소리 꽁지님 나 죽어 클립처럼 남용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파벌을 다시 팔 생각은 없지? 다시 팔까? 난이도 쉬음으로? 기본 캐릭터로 해야 될 것 같아 얘가 무슨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어 이거봐 키가 자꾸 렉 먹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드 때문에 이걸 먹었다 우리 기본 캐릭터로 해야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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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여긴 꿈도 희망도 없는 늪지대야 흥연이 이제 만날 수 있겠다 흥연아 흥연이 없는데 흥연이 한참 밑에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죽는 거야 아니 캐릭터가 죽는 걸 좋아하네 그걸 사는 유령이 되어서 좀 도와주니까 뭐? 그러고 싶은데 술 괴롭히기 이런 거 밖에 못하네 무능한 유정이야? 응 네가 모닥불을 펴주면 살 수 있긴 해 근데 사는 의미가 있을까 아쉽네 흥연이 밑에 있구나 흥연이 밑에 있구나 얘한테 좀 이런 거 좀 넣어야겠다 아 이런 거는 빼고 필요없네 아이고 이거는 안되지 서버 다시 안팔 거야? 다시 파? 안팔 거면 다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내가 되게 이쁘서 그런 거지 300일 기다리는 거 아니 300일 기다리는 것보다는 5일을 되돌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거 또 해야 돼? 맛보기 했다고 생각해 그래 누구씨가 캐릭터를 잘못 골라가지고 누구씨가 캐릭터로 이상한 걸 추가해가지고 야 그거 원래 있는 캐릭터야 원래 없는 캐릭터야 어떻게 알아 이씨 내가 다 봤거든 캐릭터 한 번씩 읽어봤거든 캐릭터 한 번씩 읽어봤거든 해 좀 해 좀 캐릭터 추천받아요 가장 쉬운 캐릭터가 뭔가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개원즈 1이라고 해놨잖아 야 근데 우리 협동게임 말고 우리끼리 좀 튀고 박는 게임을 나중에 할래?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랑 싸우고 싶어 해요? 나 그래서 온라인 게임 안 하는 거 몰라? 오버워치랑 난 싸우는 게임 좋아해 나랑 감정 상하고 싶으면 해 야 나 초대 좀 해줘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 쉽게 하자 쉽게 우리 처음인데 쉬운 걸로 하자 우리 처음인데 쉬운 걸로 하자 그 휴먼 폴 어쩌고 이거 7천 얼마짜리 그거는 같이 하는데 싸운 돼 애은아 듣고 있어? 애은아 듣고 있어? 애은아 있어야 재밌는데 뭐라구? 그 7천 얼마짜리 휴먼 머시기 뭐라구? 가빈이 가빈이 가잉크래프트 가잉크래프트 가잉크래프트가 제일 비싼 게임이구나 맞아 마크는 3만원입니다 뭐 한번 사놓으면 평생 살 수 있으니까 맞아 탐스 인세인 나중에 왜 이렇게 많아? 웃겨 나중에 누군가가 서버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거야 더 인세인 가자 인세인을 하자고? 왜 혼자 한마리를 듣고 달려 혼자 한마리 통화 중인데 무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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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스파이더맨 해볼래? 그건 뭐야?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할 수있는거야? 컨트롤을? 해봐 스파이디 스파이디 유입 풍부 스파이더맨 캠프파이어 리스폰 안했어요 저? 다시 해야겠다 캐릭터 모드를 좀 뺄까요? 스티브 부샘 이런거 뺄까? 스티브 부샘 갔다 올게 스티브 부샘이 아웃 좀 귀여운 캐릭터가 많았으면 좋겠어 내 말 듣고 있어 sü wi-fi 숫자 안했었네 뭐야 아아 애도 불 빼 애도 빼 헐? 헐하면 사기 헐? 헐? 스파이더맨 빼잖아 헐? 좀 귀여운 거 린 카엠 카엠 에일리언? 에일리언? 에일리언 재미없어 뼈리 스폰을 켜달래 햄고스들이 거기 재밌대 아 좋대 뼈리 스폰은 뭐야? 뼈리 스폰이 있어요? 다들 안 해보신 게임이 없네 야 승현이 나름 게임 유튜버야 윤빈이 화장실 벌써 갔다 온 거야? 응 남자다? 오 빠르다 에? 좀 됐는디 어 정말 빠른걸 뼈리 스폰 없는데요? 응 슬프 스타듀 벨리 말씀하시는 거겠지? 슬프 너무 단단하던데 구독 부탁드릴게요 응 아직 안 만들었어 아 아 죄송해요 너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봤는데 그냥 껐어 이거 약간 그림체 그거랑 비슷하다 팀 버튼 애니메이션 뭐지 뭐지 이걸 먹을까? 크리스마스의 악몽? 응 탈라노스 무드가 비슷하다고 돈스타브 투게더 이 글자도 꼬불꼬불하니 어? 비슷하잖아 유량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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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진보 아무 Bud 뼈 치보 진보 딱 필요한 모드만 기다려 자 한번 펌펌 받아 햄구님들한테 햄구님들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펌 모드도 뭔가요 캐릭터 캐릭터 나 아직 햄구 아니야 게시물 하나 안올렸어 현빈이 게시물 하나만 더 올리면 이제 햄구에요 내년에 올리려고 왜 내년이야 어 새해 인사로 오래 걸리네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너 그냥 내가 등업하는 게 빠르겠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로 다섯 번째 게시물 올리려 진짜 뒤뚝하다 근데 햄구 등급이 안 되면 등업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귀여워 펄 게시물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냐 근데 게시물 못 보는 게 근데 그 햄구 아니 햄투브 에게인가? 거기 게시물만 못 봐가지고 솔직히 없어도 돼 펄은 옷 안 입는 게 나은 거 같아 그 캐릭터는 뭐 하는 애야? 얘는 스티븐 유니버스에 나오는 캐릭터야 능력은 다 보고 왔어? 능력은 빠르고 무슨 무기 아이템 같은 거 주더라고 빠른 거 괜찮죠? 너네 들어왔어? 개원즈라고 또 치면은 나와 게임 탐색해? 응 개원즈 금찜아 서버 2 아 그렇게 빠른 거 같지 않는데 엄청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 아까랑 비슷한 거 같은데 엄청 빠른데? 그래요? 근데 그때 눈이 세 개 달린 거 같아서 좀 징그럽다 어 뭐 이런 무기가 들어있네 펄스 소드 라이트 응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있니? 음 맥스웰인가? 이 사람 좋아요? 얘하고 싶은데 맥스웰 짱이지 근데 피가 75밖에 안돼 아 어려워요? 내 피 300인데 맥스웰 캐릭터도 있어? 우디는요 우디 체력이 쓰레기래 우디가 우디 써? 하 재밌지 애들 하하하하 It's so funny 우디도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그릴미라는 유튜브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그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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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미? 몰라 미안한데 내 채널에서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거니? 아니 채널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야 다른 애니메이션을 홍보하는거니? 단편 애니메이션 황트튜브 홍보해야 될 마당에 지금도 뭐하는거니? 그냥 밈처럼 그냥 웃기다는거지 네 연결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네 햄구들은 햄튜브만 보는 사람들이야 갑자기 의욕이 너무 떨어졌어 조심하란 말이야 아 넵 아 넵 부산여행 보이려고 봤어요? 이런거 물어보란 말이야 김해 여행 그쵸? 부산여행 너무 까마듯해서 기억도 안나 다음에는 내가 운전해서 부산까지고 왜 내가 하고싶은건 다 어려워 중간에 중간에 울거같은데? 아니지 중간에 전기차 충전하면서 이제 두시간동안 휴게소에 묶여있는거지 오히려 교육기도 몰라 식물하고싶은데 식물도 어렵겠죠? 왜이렇게 어려운 것만 하고싶어하지? 그냥 웬디해 아니 생긴게 내가 너 그럼 또 해가지고 또 맘에 안들면 또 다시 해달라고 할거야? 응 쩍주는거야 지금? 응 내가 널 도와줄수 없어서 다시 하는거잖아 우리 시작 위치가 아주 좋은데요 나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 나 진거 봐 홍대병이야 현빈이? 홍대? 홍대 근처에 가지도 안하는데 개원병 개원병 아니야? 어이구 어? 잠깐만 뒤로 뒤로 가기 이게 다시 교체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중해지네 너도 펄해 같은거 겹치면 안좋을거 같아가지고 맞아 안좋아 빛말이야 섀도우는 섀도우는 왜 해놨어? 어 섀도우 해라 섀도우 걔도 몬스터인가? 설명 봤어? 어? 벌써 부러지다니 설명? 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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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세요? 섀도우가 뭐하는건지 섀도우 이거 보면 다른 캐릭터 재미 없을 거라는데? 완벽해 버릴 몬스타그 쉐어로 인세인 이게 바로 인세인 부쉬 면도 안 한 내 겨드랑이 같은데? 어! 눈알괴물이다 설명이 안 뜨는데? 아아아아 씨 개나들 아싸 내가 이김 어 내 체력 진짜 많이 깎였어 난 기본캐 해야겠다 와 얘네 이런 거 많이 주네? 좋다 이고아나 여기다가 터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고아나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예은이 들어왔네? 예은이 그 캐릭터 했네 좀 드디어 정상적인 걸 했네 얘가 제일 기본이어가지고 그니까 일단 기본캐로 가면 반은 반타작은 하지 않을까? 가자 얘들아 일어났니? 어 나는 일 좀 하고 있었어 먼저 많이 했어? 어 열라 많이 했어 난 또 쉬움으로 하니까 자원이 너무 많은데? 아 그런거야? 응 아 어쩐지 가는 길마다 먹을게 널렸더라 여기에 도마뱀 도마뱀도 진짜 많고 위치도 괜찮은데? 시작 위치 어? 생현이 위에 있다 왜 귀엽다 걔 귀엽지? 어 얘들아 밤인데? 빨리 횃불 샀게 내 캐릭터는 밤을 즐기는 캐릭터래 밤질? 펄 펄 펄 현빈아 횃불 좀 만들어 밤하늘에 펄 재료가 없어 아 아 미안해 그 생각을 못했다 아 야 불 번지는데 쟤 진짜 빠르다 그니까 그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해서 여기 위쪽에 초장은 그냥 좀 돌아다녀볼까? 응 나중에는 배도 만들 수 있어요? 배로 막혀진 길이 왜 이렇게 많지? 좀 돌아다니다가 배 타고 여행도 가능해요? 거기 모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DLC? 근데 다 길이 뭘로 막혀있어서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네 그쵸? 여기 봐봐요 여기 뚫려 있는데 있다 여기 놀아 전해 회.. 쌍셈 워 벌써 체력 없는데? 야 으흫 봤어? 당연히 보지 뭘 보고 있지 남자가 비열한 float 했지 어이가 없네 sanct.. SamanthaEA với ai riel 에리 포터여서 소리지르는 뿌리 이게 힘이라는 거야? 아 그리고 나무 많이 배면 나오는 몬스터도 있다 진짜? 엄청 큰 몬스터 아니야? 맞아 이 새끼 또 먹네 내가 그게 없어 뭐가 없어 어? 지금 암생이 같아 그게 너도 만들면 만들어 부시돌이 없어 우리 어디 땅에서 자랐어? 아니 부시돌이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사진을 알려줄게 뭐야 저 캐릭터 왜 이렇게 빨라? 미쳤는데? 그리고 이 길로 다니면 더 빨라 이 길 있지 겁나 사기야 검도 갖고 다녀 돌 현빈아 똥 주워 똥 우리 우리 집 여기로 하면 되겠어요 길로 다니면 더 빨라요 똥도 주울 수가 있어? 어 똥 농사할 때 쓸 수 있어 그리고 거미는 거미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완전히 말살 시키면 거 보다는 어 개구리 뒷다리다 한 마리 정도는 살려주는 게 좋아 병정개미? 병정개미 뭐야 펄 정신력? 그러게 안 깎이네 근데 이게 난 또 쉬움이라 안 깎이는 걸 수도 있어 어 근데 병정개미가 날 병깎게 병정개미가 날 병깎게 병정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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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리석 대리석 옮기기 같은 것도 있거든? 그거 하면 겁나 느려진다 그거 뭐 또 이벤트 중에 하나일텐데 병정개미 어 돼지다 나 니네 어딨어 나 이쪽으로 내려 오다가 보니까 밑에까지 와버렸어 거기 길 막혔어 완전 초거대 이거 있어 집은 가운데쯤에다가 지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집 어떻게 지워야 돼? 어 그래 승현이 힘들어 갈게 그냥 우리가 집 이러면 집이 되는 거야 어디다가 지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평도 돌아다녀보자 그려 일단 오늘 하루는 불 켜서 버텨 대지왕을 한 번 찾아볼까? 밑에는 없었어 위로 올라가보자 길 따라가면은 대지왕 있을 텐데 대지왕이 딱 한 애야? 대지왕? 어? 대지들이 나한테 다 박았어 뭐야 왜 여기 다 막 박살내러 온대 이게 진짜 무섭다 뭐야 빨개진다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단풍지대? 단풍지대? 근데 이거는 무슨 세계관이야 아 이것도 세계관이 있었는데 글쎄 한 번 찾아봐 어 여기로 가면은 대지왕 있을 때 이 벽돌길로 가면 뭔지 근데 도대체 부식돌은 어디 있는 거야 길꼬리에 있어 한 번을 못 봤어 캔빈이는 또 언제 저렇게 빨리 올라갔대 너는 정말 승현이만 따라다니는구나 부담스럽네 승현이가 곰청쎄 야 너 체력 300이야 왜이래 다 죽더라 사귀네 300이 엿어 왜이래 어 야 얘들아 여기가 대지왕이 있을 것 같아 여기 드디어 부식도로 얻었어 어 화려한 문은 우리가 나왔던 데는 어 이제 봅니다 어 대지왕 찾았다 근데 대지왕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괜찮다가 거기까지 가야돼 어떻게 해서 풀어야지 대지왕 불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현빈아 만나서 반가웠다 야 이 대지들 진짜 나쁘다 내가 다가가니까 불 끄는 것 봐 못된 놈 누가 널 때려 어 정신력 떨어지네 누가 때려 아주 못된 돼지 너 정말 못된 돼지 하트는 어떻게 재워 베리 이런거 먹어서 당근 먹고 근데 아까는 밥먹어도 안치워지던데 난 채워지는데 이거 야 이성한 눈깔새가 나 쫓아오던데 이렇게 피해 여기 베리 바치대 니가 져 사이 어이 뭐야 얘네네 또 아 Dazu 나도 밥 좀 먹어야겠다 나는 밥을 안 먹네 내 캐릭터는 나는 빛만 먹는데 빛 빛을 어떻게 먹어 빛이 뭐여 라이트 광합성하네 근데 빛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눈깔기물 데려왔어 자랑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현빈이는 이렇게 당하겠지 여기 왕벌 있네 말벌 나는 맵 좀 뚫을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니가 제일 빠르니까 니가 다 뚫어놔 여기 사막지대도 있고 여기 용암지대 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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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갈리 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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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 진짜 많네? 근데 멧돼지들도 많네? 여긴 지옥이다 어머! 돼지들 진짜 많아! 어떻게 멧돼지들? 다 죽여서 고기 좀 얻어와 어머 엄마가 좋아하던 타짠조들 와 나는 체력을 보고 어떻게 아냐? 이런 것도 진짜 많다 원래는 진짜 없는데 너 뭐야 이거? 뭐가 쫓아다녀? 지명 아 니 도와주는 애? 귀엽다 이거 늪지대도 있나봐? 아! 먹을 걸 못 먹으니 계원즈랑 하고 있어요 집터를 지금 잡아야죠 나 아직 못 잡았어 휴민룩 생신 때 두 분이서 파티하시나요?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친구가 각 레스토랑 추천해줘가지고 외식을 하기로 했다면 좋겠죠? 좋겠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 까면 깜깜해진다 승호님은요? 그림쌤? 그림쌤도 4월에 생일이었는데 원래 너네 집에서 생일파티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안 불렀어? 디엠 했었어야지 그랬땐 연락처 몰라 나도 어? 디엠으로 연락했어 연락처 몰라서 벌써 끝? 난 문을 놓에 어미들이 이렇게 많아? 이 유령이 오는 소리구나 유령이 대신 싸워주고 그러나? 우와 여기 뭐야? 아니 뭐 얘를 도와주는 어떤 미션 같은 게 있어 아니 뭐 얘를 도와주는 어떤 미션 같은 게 있어 싸워주기도 할걸? 싸워주기도 할걸? 하트는 어떻게 채우는거지? 하트는 꽃을 먹어야되 꽃 꽃? 하트는 그건 정신력 꽃? 꽃 맛없다는데? 오히려 떨어졌는데? 너는 못먹나보다 염소 낚싯대? 염본 낚싯대? 또 수상하는 공간 퍽 멋쟁이 야 이번에는 뿔이 없어 뭐 이렇게 아이템이 다 없다고 못먹고 여기 완전 말벌지대잖아? 양공하고 있네 대박 아니 이렇게 많아도 돼? 웬디는 말벌이 공격을 안해요? 밤하늘에 벌 벌 아 유령이 범위딜이라서 벌 쓸어 담아요? 그렇대 예은아 벌 저격수구나? 하하하 유령이? 어 광역딜한데 오 오 오 오 아까 주웠던 낚싯대 어디갔지? 에? 치 치 치 강가에만 설 수 있는 낚싯대 시간대별로 유령 데미지가 다르대요 오 오 소원한다 어 눈깔 눈깔 새다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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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나 너무 파퓰러하다 하하 하하 파퓸 퓸 럴 벨는 채웠고 이제 꽃을 따야되는데 꽃이 어렵지 여기 꽃 많은데 말벌도 많고 너 너무 멀리갔는데? 이제 집터를 좀 잡아볼까? 그 돼지왕 있는데 하다는 거 아니었어? 돼지왕 어딨어? 앱 눌러봐 어 눌렀어 앱 눌렀으면은 여기 있지 왜 오류 같았어? 어? 어? 해제됐지? 어? 뭐지? 어 렉걸림 다같이 나가지는구나 한글화가 렉걸렸어요? 한글화 모드랑 요리하는 모드가 충돌이에요? 요리 모드를 그럼 빼야겠다 한글 포기 못하니까 한국인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예 나가진 거야? 없어진 거야? 어 다시 들어와야 돼 인생에 이런 거야 불공평한 거야 아 재밌네 재밌네? 야래야래 재밌네 이 게임 웃음나? 그러면 웃음나는 김에 화장실 갔다올게요 다른 모드 있어요? 아 근데 나 난이도 쉬워가지고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들어왔니? 아 안해 다시 켜놨단다 일시정지 안하고 가도 돼요? 그냥 잘 털고만 오면 되죠 그쵸? 탈탈 털고 금방 해결하고 오면 되니까 현빈이처럼 현빈이처럼 개원지 어 뭐야 아까 여기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쵸?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한참 뒤로 보내졌네. 나 아까 있던 아이템도 다 날라갔네. 어, 그대로 되네? 초기화 아니네. 초기화는 아닌데 아까 한 5분 정도가 사라졌어. 초기화라는 주. 초기화가 아니시로. 초기화는 안 돼. 초기화라는 주. 초기화는 안 돼. 사과는 뭐해? 나도 몰라. 어디 포천같던데. 너 먹고 싶었대. 쌈밥이. 나도 먹고싶다 쌈밥 좋아하는데 현빈이가 운전하면 되는데 죽고싶어? 프레츠 반칙이라니 이건 반칙이야 쌈밥 먹어? 애들이 쌈밥 먹고싶지 그 누구냐? 상하 쌈밥 먹으러 포천 갔다길래 갔대? 응 어제 갔던데 배신이다 우리가 우리끼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가고싶었는데 포천 그러게 진짜 근데 승현이 차 생길 때까지 못 가는거 아니야? 그치 우리 오만이가 오만이 다 쌈밥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맞아 데리고 가야지 아니 오만이가 우릴 데리고 가야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리 아프시잖아 오 여기 꽃 엄청 많다 운전하고 가는데 염소 염소 있다 염소 피레침 어? 나 돼지왕 돼지왕 찾았는데 그냥 이 옆에 있으면 돼? 거기다가 이제 집질 집을 준비해야지 돼지왕 집에 집을 지워야돼? 포성주 과학기계를 만들었어 돼지왕 근처가 좋대 뭘 만들어야 되는거지? 이게 뭐야 흡열 못하고? 흡열 못하고 체력 900 미쳤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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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대리야옹야옹야옹야옹 야옹야옹 야옹야옹 맛있다옹 오옹 오옹 회전초를 열심히 까자구요? 아하 그만 그만 돌아다녀도 될까? 돌아다닐만큼 돌아다녔을까? 오 와서 우리 생존할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어 얼음좀 깼다고 곡괭이 바로 사라지는거임? 이상하게 생긴 새는 뭐지? 노을이 지고있어 얘들아 음 엄마 금방가 어 엄마 지금 버스 탔어 어 가고있어 먼저 저녁 먹어 냉장고에 카레 꺼내 먹어 카레 먹고싶다 카레 먹으러 갈까? 카레 먹으러 갈까? 걔 빡쳤다 쟤 나 못나가자 일주일 뒤면 괜찮잖아 맞아 현빈아 너 근데 아파? 음 기침만?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진은 다 나갔지 안준행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얘가 대신 벌목해줌 게이들이죠 맞아요 은빈이가 코로나래요 저 2강이에요 2강 늦.. 늦 유행에 함.. 참여 멀다 멀다 언제 가냐 게임이요? 게임은 손가락으로 하는 거라 괜찮아요 흐흐흐 주둥이로도 하는 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 두 번째에요 2강 어 어 두 번째에요 음 아 아 인사 목 가려운 거 말고는 처음인줄 수염 났네? 수염 났어? 수염 나면은 겨울에 좋은데 나 왔어 뭐 여기 해놓은 게 있어? 어 여기 밑에 있어 여기 밑에 한번 볼까? 한 명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두 개 만들었어 뛰는 거 너무 귀엽다는데 대지왕 누르면 어떻게 돼? 대지왕한테 금 주면은 아마 아이템 줄걸? 아닌가? 고기 주면은 금 주나? 아무튼 뭔가 거래를 할 수 있어 대지왕이랑 고기가 고기를 먹을라나? 고기 주면 금 주고 아.. 괴물 고기 같은 거 주면은 대트륨에 있어 금 안 받는데 내가 금 준다니까 금 안 받게 돼 아 고기를 줘야 되나 보다 그러면? 아 고기를 줘야 되나 보다 그러면? 백수 aument 민 요리 좀 해봐 버터머핀 레시피 카드랑 요리책이랑 실력 좀 발휘해봐 속 채운 가지 레시피 카드 꿀 반장 왜 갑자기 토할라그래 갑자기 쌈밥 얘기하다가 어 뭐야 왜 공격해 니 지네 니네 집이면 말을 하던가 야 나 하트가 없어졌는데 하트 어떻게 채워 아까부터 계속 여러번 물어봤다가 그거 먹어야지 언니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아 그거 요리하면은 좀 채워지지 않나 와 모닥불이다 고맙습니다 연락불이랑 하덕이요 하덕 안 채워지는데 베리를 만들 수 있네 고맙습니다 우리 냉장고 이런거 만들 수 있나 냉장고에 음식 넣어놓으면은 오랫동안 안 상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까 석재 있었는데 아 저기서 놓고 왔는데 석재 좀 먹고 와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리 필요 없을 줄 알고 다 버렸는데 고맙습니다 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응 내가 먹는건 베리로 만드네 너 고기 있어 너 고기 있어? 아니 제꺼? 너 고기 있어? 집 있어? 해복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복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 있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집 있어? 집 있어? 베리 먹으니까 하트 좀 차는데? 도끼 있어? 당근 좀 줄까? 아 당근 있는디? 없네? 당근 같은거 좀 구워 먹어봐 어? 가만히 있으니까 차는거 같은데? 아닌데? 왜그래? 죽었어 죽었어 너 왜 자? 만드레이크 먹었어? 아는거? 어 만드레이크 먹으면 기절해 야 근데 피는 채워졌어 아 냉장고 잠금이래 아알 야 근데 하트는 70이나 채워졌어 만드레이크 좋네 기절할만한데? 기절이 나쁘진 않네 기절이 나쁘진 않네 개발을 어떻게 해? 개발? 개발? 나 밧줄 개발했어 나 밧줄 개발했어 과학연구를 개발하라는데 상해하는 것도 있네 사모양이 개발이 고백이 줄 어떻게 하는거야? 고평이 줄 어떻게 하는거야? 왜 안돼? 오 나 창 개발했어 어? 갔다 주행으로? 주행은 뭐하는거지? 원래 이랬나? 없네 울산 이랬나? 아름다운 수 있나봐 땜목을 만들어서 야 너네도 가방 만들어 그니까 아마도 봤는데 c 나 풀 좀 줄 사람 어 날 써 풀질기 좀 드롭해 줄 사람 야 화보 불 꺼졌다 나무 집어 넣어 고맙지 파닥에 불 좀 켜줘 아 내가 넣으라 그랬는데 고기 먹을 사람 고기 먹을 사람 오오오... 나중에 사용..지금 사용 안running 고기먹을 사람!!! 아요이许 아이우 잘 먹어 어유 아이우 잘 먹어..아이우 잘 먹어 왜 저래... 아이우에유유 졸라 잘 먹어 아이우 잘 먹어 왜 저래... 그냥 줄 수 있나 보네 먹일수도 있다 나침반. 나침반 필요 없잖아. 내가 플롯 연주해줄게. 망치 옹가껏을 부숩니다. 뭘 부술 수 있을까? 이거.. 음.. 이건 다 만들어보자. 어, 낚시. 휴대용 저울. 낚시. 거미줄 있어? 어. 나 주게. 거미줄 좀 놓고. 어, 벼랑이 어디 갔지? 맨드레이크 줄까? 어. 상자 같은 거 못 만드나? 낚시하러 가야지. 거미줄이 있어? 아, 안 되네. 거미줄이 어떻게 있어? 거미 죽였나 봐. 거미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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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얘들아. 내가 상자 만들었다. 대박. 오오오오. ㅎㅎㅎㅎ 여기 뭘 넣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좀 넣어 놓고 어, 뜯었네. 가볍게 하고 다니자. 연못낚싯대. 나 아까 낚시잖아 주웠네. 뿅뿅 폭듭 동 똥 같이 할래? 나도 똥 좀 여기 넣어놓을게 똥 같이 하자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뭐야? 아.. 뱃지? 이런거 갔다오면 다 썩어있을거 같은데? 어 웃겨 금같은것도 넣어놓을까? 호송줄, 초석 돼지가죽을 넣어놓는게 낫겠다 어? 나 수염이랍네? 어? 냉장고 만들고싶은데 그 기어를, 기어가 그리고 우리 유리팟도 만들어야되는데 맞아 화덕에다가 하면 되거든? 숯? 숯 만들려면 근데 나무 태워야되지않아요? 어? 맞아 나무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돼? 아.. 물지르면 되는구나? 또 불지르는거가 자신있어 물지르러가니? 물지르는거 하나는 빠르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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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걸리네 석재 세 개 내가 만들었거든? 석재 세 개 내가 만들었거든? 수음 팟 여러개 했음 좋나? 야 너거 번지였는데? 르 해보면 괜찮지 캡쿤 집도 태워버리면 어떡해 아니 걔가 아까 나 때렸어 그거 뭐 얼마나 아프다고 많이 아프던데 뭐야? 주변에 왜 이렇게 뭐가 일렁일렁거려? 정신력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뭔가 빛이 반짝반짝거려 정신력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노란색 빛이 주변에 이렇게 일렁일렁 썩은 고기도 받아주시네 돼지왕님 다 썩은 고기도 받아주시네 썩은 고기 줘도 금 준다 야 그래? 응 아까 썩은 고기 막 버렸는데 돼지 줘야겠다 썩은 거 완전 썩으면 또 안 받을걸 현빈아 여기 석재 줬거든? 팥 좀 만들어봐 어 팥? 응 팥으로 팥이 뭐야? 쿠킹팥 팥축할 때 그 팥? P.O.T 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귀신이랑 놀아주는 거야? 응 쿠킹송 수십 ay 10 수십 . 어. 딱이야. 석재있어? 어. 석재에. 형빈아 니가 만들어야지 그러면. 뭘.. 뭘 만들라 하는지 모르겠어. 요리팟! 어 왜 안.. 아 요리이. 어 왜 안 움직이지? 야 석재가 안 움직여. 야 이네 만들었다. 어 이거 가방 왜.. 안되냐?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요리솥. 이거 레시피가 있거든? 이렇게 차례차례 차례차례 재료 넣고 요리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요리를 시작해. 레시피 보고 그에 맞는 재료를 넣으면 돼. 너네 나비 날개 있어? 없어. 아까 레시피 주웠다고 그랬었나? 맞아. 음.. 나비 날개 없어. 나 왜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이 안 움직여지지? 어? 됐다 이게. 미트볼? 아직 미트볼이 좋은데. 그럼 고기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 얘들아. 뭐야? 어. 또 레꼴림. 이게 그 지도 키고 마우스 휠 누르는 순간도 그냥 레꼴리네? 휠을 하면 안 되겠다. 아깐 됐는데? 확대? 아닌가? 아닌가? 기억 조작인가? 휠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꺼졌거든요? 방장님 렉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 네? 네? 그럼 여러분이 supposed to know you can do i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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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금세 다시 들어와 지네 으흐흫 내가 확대를 하면 되지 여기다 우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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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속마다 죽었는데 바로 컸어. 글만하다. 기어이가 어딨더라? 여기 근처에 있지 않았나? 제가 잘 깜짝깜짝 놀래는 편이어서. 그래 보이더라. 만만치 않잖아. 밥을 두고 왔나? 기어를 찾아야지 냉장고를 만드는데? 우리는 CCTV 게임 한 번 더 해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기어를 찾아야 되는데. 기어가 뭐야? 너구리 왜 저래? 싸가지 없이? 너구리가 나비 잡았어. 대박. 나비 그거 껍질 있어? 응.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당근을 찾아야겠다. 당근? 당근? 응. 다 먹어버렸네. 아까. 아까 먹어버렸어. 야. 미안. 먹어버렸어. 우리 아까 그. 집 지었던 터가 어디더라? 돼지왕 돼지왕. 여기 알면은. 누가 봐도. 그. 집 같은 거 있어. 아 저기구나. 이건가? 나는 좀 먼 여행을 한 번 떠나볼까? 근데 승윤이 캐릭터가 빨라서. 돌아다니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너네도 길로 다녀. 길로 다니면은 빨라. 두 배는 빨라 길로 다녀. 오. 깜깜해진다. 여기 있어야겠어. 개원지 프롭나이트? 재밌긴 하겠다. 프롭나이트가 뭐야? 프롭나이트라는 건 말이야. 강려도 길로 다녀. 한 빈어. 응? 혹시... 당근 있어? 아니 아까 다 먹었다고 얘기했다니. 그거만을 물어봤어. 프롭나이트가 뭔데? 프롭나이트는 숨바꼭질이야. 한 플레이어는 살인마로 플레이하고 한 플레이어는 인간인데. 인간 캐릭터가 사물로 변신을 할 수 있어. 무섭겠어. 그래서 인간들 몇 명에서 협동을 해가지고. 맵 탈출하는 게임. 아! 그거 막 겁나고 점프점프 깜총깜총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아. 그거 누가 플레이하는 거 봤어. 그게 프롭나이트구나. 그거 완전 고인물들은 진짜 잘하더라. 맞아. 귀신 조롱해, 고인물들은. 응. 근데 한 명이 귀신을 해야 되는 거야? 어.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그거 좀 무서울 거 같아. 무섭긴 하더라. 무섭긴 하더라. 무섭긴 하던데. 그냥 잘 먹은다면. 머리가 잘 먹unk사를 줄 którym 하면서. 배 promoted. 뭐 말이야? 그리고 연애를 먹 следующica Länder demandsilly speaking. 새tles ё politician. 대단한 edited 사이즈. 납땅 2일을 만들어놨어 5대가 없을 것 같다 납땅도에 대박 어떻게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서 그냥 음식이 있는 거냐 한 번 억지로 넣었는데 라중 만든 거 아니라 아주 딱딱 뭐야 그건? 권죽이라는데? 레시피 실패했나봐 내가 돼지왕 권죽은 또 안 먹는데 돼지는 고기만 먹지 그 레시피 실패하면 권죽 나오고 그냥 고기랑 베리만 넣어도 그냥 대충 요리될텐데 고기가 없어 고기 3개 야채 하나 막 이런식으로 흠 어? 과일잼 한줌이 나왔어 과일잼 좋지 베리만 넣으니까 과일잼이 나왔어 가빠나 헬멧 안만드냐구요? 그 생각을 왜 이제 했지 야 요리서 탄화로 부족하겠다 이거 여러개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여긴 여기 기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뭐 뭐래 들어가볼까? 그럴까? 어? 나 들어왔어 난 정신력도 많으니 정신력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형아 어? 예은이 귀신이 왜 여기 와있? 개구리 다리도 썩네? 쓸데없이 리얼리스틱하고만 고기는 왜 이렇게 빨리 썩어? 여기 있다! 난 거미가 싫어 장벌이 공격되는 거 아니야? 사기다 얘 체력 왜 이렇게 높아? 얘들아 비 온다 개 아파 이게 뭐야 얘 비 오면은 아! 공격도 세지는 거 아니야? 야 우산성 같이 쓰자 야 이 귀신은 뭐야? 얘는 얘는 네 친구 아니야? 으흑 아싸 제 정신으로 해나는 거 아니야 쟤 진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체력 좀 달아 있었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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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데? 내 기여 얻었다 이제 우리 냉장고 만들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나 상한다 진짜 그래 냉장고를 빨리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얼음 있어? 너네? 얼음 캐야 되는데 얼음? 얼음 어디서 캐는데? 얼음? 얼음 있어야지 냉장고 만드는데 얼음? 얼음 있어야지 냉장고 만드는데 아 아까 파는 거 아 아 아 얼음 없나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 arise end nas or 오 부메랑 만들고 싶다. 거미줄 있어? 나한테 한 번 말한걸? 응. 씹어도 되겠지. 밧줄. 밧줄 있어? 연금술 엔진에서 개발하세요. 무슨 말이지? 꽃잎. 꽃잎 버려낸 길. 이거를 만들어서. 나무가 없어? 나무 많아. 나무 좀. 여기 상자에 넣어둔. 네. 과학기계만 있는데 연금술 엔진 기계를 만들면 또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라고 하네요. 웃겨. 나무 많겠어? 나무가 너무 많아. 연금술 엔진은 뭐야? 이거가 있으면 더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지네요. 뭐. 나무가 너무 많아지. 나무가 너무 많아지. 돌 있는 분? 돌? 나. 돌 좀 줄 수 있겠니? 응. 어디 갔어? 생년이? 받았어? 이 상자에 넣어주겠니? 나한테 줘버렸어. 그래? 꽃을 구하러 가야 돼. 없는데? 어? 나한테 있어요? 어? 있다. 고마워. 고맙다. 어? 연금술 엔진이랑 과학기계가 다르네. 과학기계가 다르네. 급하게 잘 몰라.. 어딨어. 그 순환이 다 잊지? 봄디바퀴 언제 넣었대? 빅마! 덤이 마요! 뱅장고다. 어? 뱅장고 도시로 만들었어? 짠! 여기다가 물고기도 넣고! 뭐 넣지? 또? 고기 넣고! 아홉 칸 밖에 없네. 어떡하지? 민물고기 빼갔어? 안 돼! 피야! 황한 생선 조각? 뭐 이거 먹니? 없네. 음 깔 새가 쫓아와. 돼지한테 데려오면 돼지가 도와주지 않을까? 아 으 그래서 나갑다 어머나 체력을 내가 아래를 훔쳐서 그런가 봐 아 봤던 나도 알 주었는데 뱅이로 해서 우리 밥이나 해볼까 그런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라 같이 가능한 땅이 있나? 상자를.. 상자 양이 너무 적다! 그니까 큰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큰 상자 나 일단 금광 좀 갔다올게 알 요리를 한번 해먹어봐 우리 다리는 못 만들어? 응 모르겠어 다리? 몰라 너 돼지 아니다 고맙다 턱도를 안 닦고 있네 돼지도 긴가민가이트 너 돼지 아니 어 아니다 너 돼지 너 돼지 아아 아니다 일이 없네 아 뭐야? 민물고기가 여기 있었네? 살해? 요리책이 왜 나한테 있지? 아비게일의 꽃이 왜 나한테 있지? 내가 다른 뭐야? 엔왕이 바뀌었나봐 엔왕이 바뀌었나봐 엔왕이 바뀌었나봐 그거 요리책 내껀데 가비게일 꽃 내꺼야 그거 나 내 캐릭터 아이템이야 나 좀 내꺼린거 같은데? 나.. 나한테 좀 줄 수 있겠어 여기 상자에 넣어놓을게 여기 상자에 넣어놓을게 세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아 낡아 빠진 전세는 뭐지 누구 구전 만들까?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뭐가 없는지 모르겠다 업데이트가 된 것 같긴 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기야 도와줘 알갓 다 도와줘요 고기 줄게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잘 안 돼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구독했다고요 지금 사람이 참 안 돼 고맙습니다 잠깐 기다려 좀 해야겠구나 야식 추천해줘요 물걸도 배고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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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족발 맛있겠다. 족발 먹고 싶다. 야식 추천! 킴나님! 현빈이가 족발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족발을 먹어보는 거 어떨까요? 어제 황금올리브치킨 먹었네. 어? 저 사람 뭐야? 후니? 누구야? 사람 있어? 응? 어떻게 들어왔지? 너 친구만 들어오게 해 놓은 거 아니야? 어. 뭐지? 무섭네.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인간이야? 알고 보니 친구인 거 아니야? 공개인가봐? 어? 친구?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비번을 안 걸어놨어요? 어? 어? 그렇군. 네. 알겠다. 낙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랬는데 진짜 친구? 효진이? 후니가 아니라 승효니? 아이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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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파밍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없어지네요. 뭐야 왜 싸우고 있더니네. 맞다.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였는데. 나뭇가지만. 그거 해야겠다 그거. 뭐야 극혐. 오 진짜. 나비 죽여. 아! 이거를. 가지러 왔지. 벌침 같은 게 나오네. 여기 꿀템이 많잖아요. 야 우리 공개 써버래. 그거는 바꿀 수 있어? 나중에 들어올 때 바꿔야 되나 봐. 하나 별 이유는 없고. 굶지마 열심히 하는 행두부가 귀여워서. 근데 뭐 누구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차단하면 되잖아. 어차피 최대 6명밖에 못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실래요 행구? 어? 선착순 4명. 대수구마개? 선착순 4명 하자. 네 제발. 닉네임 후니로 들어오면은. 차단. 닉네임 센스 없으면 차단. 닉네임 재미없습니다. 농담 농담. 어? 벌써 꽉 찼네. 어? 야. 사냥개 온다 사냥개. 어? 어? 헹구 들어오자마자 사냥개한테 사냥당하게 생겼네? 예은아 사냥꾼 온대. 클라쭈? 아 그럼 그 소리 들었어? 근데 우리 돼지들이랑 있어서 괜찮지 않았어. 나는 아닌데. 아 왜? 넌 쎄니까. 킬피쉬 뭐야 닉네임? 재미없는데? 킬피쉬? 아우. 오마이갓. 너무 아파. 어? 이게. 일만 하게 해주세요. 저거 근데. 책. 저거. 자판 어떻게 쳐? 왜 나 말 쓰는 게 없어? 말 없겠죠? 아우. 할 일찍. 확 찼다고 벌써? 헤엪이 당으로해주 시일다. B Final Game! 엘! 구아. 지금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자기소개가 자기 피할 시대에 닉네임 하나만 본다 그랬는데 111219? 12월 19일이 생일인가 보죠? 키리피씨? 저건 뭔지 가늠도 안 되죠? 그냥 아주 111219 골뱅이 한메일 닷컴 막 이렇게 들어오지 그랬어 그냥 그러지 그랬어요 왜 아이디로 꼽을 줘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넘어 굶지마에서도 고인물이야? 더 더 좀 그래 고인물이었어? 햄튜브 고인물이었어?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 것 같은 느낌이야? 예은이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마이크도 껐었나봐 귓속말? 귓속말을 해? 나무 좀 뺄까? 돌도 좀 켜야 되는데 돌도 좀 켜야 되는데 부시돌도 없나? 하트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밥을 그냥 배부르게 아 그 레시피 보니까 치료제 있던데? 치료제 만들면 좀 덜하지 않을까? 딱 쓰자 그냥 치료제 요기 돌 진짜 많네? 여기 돌 진짜 많네? 침낭이 있으면 휴면도 할 수 있구나 어 대낭? 대낭 필요 펄? 펄 모자 없어졌어 펄 모자, 꽃 모자, 꽃 12개? 꽃잎 구하러 가야겠네 어? 깜짝이야 또 핑균줄 근데 햄 구님들 다 어디 가셨어? 햄 구 중에 한 명이 펄 캐릭터 골랐어 펄 모자 이거는 나를 향한 공격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거 아니야? 펄 모자 누군데 그게? 원원님 원원님 채승원 아니야? 채승원원? 더 baked 채승원이 구장근 안 쫌 Archives 아니에요 옜 의 저 Princess ui 귀엽다 꺼져비죽 야 내가 심어줄게 됐냐? 됐냐고 와 나무 심으니까 착해졌어 와 너네도 나무 심어 빨간 벌들이 쫓아와 빨벌? 하나를 패면 하나를 심어라 와 넓았네 아 한 주먹거래도 안다는 것 같더라 킹밭쭈 아 멀침 하나 더 있었어요? 멀침? 어? 인간이다 어 누구야? 공둥이 빵댕이님 변신하는 사람이네 빵댕이 어 못찾겠네 어떡해 벌써 하루 반이 지났네 빵빵 주제를 모르고 깝쳐 나 완전 금보라야 상대모사 잘하자 저 눈까리는 못 잤나? 잡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쎄 어 금 상자 있을텐데 도룡이 집에 있어요 부시돌이 없어서 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은 캐야되는거 아니에요 없으면? 더 있는데 누가 필요하시죠 돌이 없으면은 지금.. 캐세요? 어 잠깐 햄고가 들어오자마자 또.. 내 다른 자아가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어! 정신차려! 돌 좀 캐러 가야겠다 에? 왜 다시 배낭으로 바뀌었지? 갑옷 입고 있었는데? 이 왕벌 뭐야? 야 거기 빨간 애가 공격하더라 옌이 마이크 끄고 열심히 게임하는데 왜 갑자기 마이크를 끄고 하는거야? 뭐.. 뭐하고 있어? 밥 먹나? 족발 먹나? 어.. 아.. 하필 여기서 밤이 되나? 어? 비받아 오늘.. 오늘 보름달 뜯는 날이라 봤다 밤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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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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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대리석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못 캐네? 최고. 대리석 진짜 많이 나온다. 대리석이. 단축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무기. 대리석 빨리 바꾸는 거야. 마크처럼. 이래서 굶지마가 마크한테 안 되는 거야. 대리석 공격. 대리석이. 대리석. aquele. 대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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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 죽었어 애들아 나 죽었어 그 승현이가 바로 위에 있거든 승현이한테 횃불 만들어달라 겁나 큰 파리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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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죽었어? 응 파리괴물한테 죽었어 그럼 다시 태어나도 파리괴물이랑 바로 만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예은아 여기 집으로 와 아 뼈 리스폰 있대 그냥 뼈에서 시체에서 리스폰 할 수 있다는데 어 그래 뼈 괴롭히기가 있어 헉 여기 와서 템이라도 먹어 어후 열받아 깜짝 놀라셨죠? 미안해요 안녕하십니까 얘 용팔이야 이름이 네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이모 안녕 안녕 오씨 빨개졌어 글씨 흐흐흐흐흐흫 오 touteiał 이거도 먹을까 이것 좀 먹을까? 오 이건 안 먹나? 악 악 악 으 무시 털을 아까 파트려 가지고 횃불을 만들 수 빨간 도끼를 쳤어 아예 계단 이어 뭐야 빨간 토끼를 예언이 왜 아직도 안 살아났어 빨간 도끼 예언아 빨리 와 여기 여기서 살아나 예언아 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대 태어났다 뼈에서 못 살아나 아니 뭐 꼈다고 쇄골은 못 봐가지고 다른건 눌러봤는데 안되더라 야채는 안먹나봐 저 캐릭터가 개인기 하신다 개인기 코알라 폰트 코 드릴까요 음 그게 뭘까 상에 가는건 안먹어요 다정자 위에서 아이템 먹어주실대 다정자 위에서 아이템 먹어주실대 갔다가 죽을거 같다 나 지금 하트가 22밖에 안나와 식량이 없어가지고 나는 식량이 없어 베미샘 델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면 파피로스 꿀 아 토마토 코알라 엑 소서 절친, 부패물 할머니 발이 너무 빠르시다 할머니 그 영화 봤어? 비지트? 공포영화? 안 봤어 공포영화를 봤겠어? 그거 볼걸 우리 블록, 블랙폰 본거 얘기했어, 행보들한테 블랙폰 뭐였지? 그 납치하는거 그 납치해서 유령 친구들이 도와주는거 그것도 봤고 그것도 봤잖아 셔터? 셔터도 얘기했지 포레스트가 뭐죠? 그 무인도에서 시계인종들한테서 살아남는 게임 저거 맥이 가능한가? 아, 불가능해 저희는 다 맥이어서 맥이 되는 게임을 해야 돼요 몇 없죠? 맥이네 아, 불가능해 와, 이렇게 하면은 방향 바뀐다 2키 누르니까 농사 한 방에 좋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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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짜 얄미운데 쟤 진짜 얄미운데 파밍에 끝이 없네 어, 호롤롤롤 애들 닭다리 갖다줘야되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고 짜파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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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할머니 벌써 쫄깃갔어 아 할머니 생선 튀김을 만들어 먹어야지 생선 0.5가 뭐야 잔 가기 잔 가기 잔나비 낚시를 하고 잔 가기 이거 고양이랑 싸운다 열심히 심죠 잔우가 진짜 귀엽네 여구리 고양이같이 자네 오 헉 크 잔 가기 한 잔 가기 다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잠깐만 내가 고기 구워줄게 걸어다니는 거는 고양이가 아니지? 어 고기 하나 줄게 나도 닭다리 4개 있는데 나도 있는데 어? 요리 안 되는데 나도 닭다리 있는데 닭다리는 좋아 여기 안 되는데 집으로 가야겠다 나는 베리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어가지고 고기 같은 거 좀 모으면 바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될 거 같아 배고픈가보다 야 우리 식량이 없어 식량? 응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량이 좀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문제야 어 야 괴물고기를 그냥 먹어버렸어 어 괴물고기 먹었더니 다 죽어가는데? 와아 야 야 내 무비 좀 좋아 보자 이거 뭐야? 나 피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좋아 어? 야 내 놔 이거 내놔 쟤가 내 침낭 쎄볐어 하하하하하하 죽는 건데? 아 웃겨 샌린아 그러면은 나랑 위에 좀 같이 가줄래? 나? 나 저거 뭐 먹고 와야 되겠고 웃기네 응 어머 얘 뭐야? 글로 못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아니지 않아? 아까 너 죽은 데 거기 아니었는데 아까 너 죽은 데 거기 아니었는데 그 파리괴물 있는데 알았는데 아니 너 아까 죽은 데는 알아 그래 거기를 데려가줘 그래 빨리 가려면 이 길을 잘 이용해야 돼 빨리 가려면 이 길을 잘 이용해야 돼 응 오 몰랐 빠른 거 맞지? 아까 말했는데 어 빨라 잡템을 근데 길이 이어져 있어? 근데 길이 이어져 있어? 어차피 저 옆으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저 옆으로 가야 되니까 음 음 재료 수급처? 아 뭐지? 어 어 재료 수급처가 뭐다 사기장 정리하는 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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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맚 만들려고 지금 돌아빈 신임 어 어 이쪽 어 이쪽 hesitate 그 파리괴물이면 이쪽인데 어 어 위에 있다 씩 땋 아이 줘 빨리 저거 살려 야 내 배낭은 줄래? 상자 다 터쳤네 야 옆에 그 괴물이다 튀어 뛰어나 옆에 그 파리 괴물이 있어 아야 뭐야 선진장 왜 이렇게 아파 쓰레기 만들어질게 아 아이씨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 죽은거 아니 죽었네 예은아 내가 모닥불 만들어줄게 일루와 아까운 날? 아까워도 어쩔수 없어 자리가 없어 어? 할머니님이 씨 아이씨 네 이리저보이 오 넌 아이씨 아이씨 깽이가 하나도 없네? 깽이가 하나도 없네? 혜연아, 도끼 좀 가져라. 도끼가 너무 많다. 도끼가 가득하네. 나무를 이렇게 많이 폈는데 하나도 안 심어놨다고? 인간도. 피가... 괴물고기는 그냥 먹으면 피가 떨어지네. 괴물고기는 먹는 거 아니야. 돼지나 줘. 어? 토끼 죽여야 되는데? 도두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지? 도두도 뭐 죽이는구나? 나무 좀 조금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나무 가지도 조금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나무 가지도 조금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도두도 조금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도두도 조금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이게 뭐야? 햄구가 일한다. 아, 우리 맞다. 육포 만들 수 있었나? 아, 지금 약간 렉 걸린 것 같아. 어? 왜인데? 겨울에는 육포로 생존하지? 아, 여기 타조 있고 엄청 귀여운 동물들만 같아. 어? 이런 동물들이 전에 귀엽지 않을까? 이런 동물들이 전에 귀엽지 않을까? 나에게 식량을 다오. 냉장고에 내가 요리 좀 해놨는데. 냉장고에 내가 요리 좀 해놨는데. 냉장고에 내가 요리 좀 해놨는데. 나 내 꺼내면서.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잘 먹을게. 건조대 재료가 장난 아니라고요? 그래봤자 건조대인데. 생선튀김 만드는 법 아시는 분. 생선튀김 만드는 법 아시는 분. 네. 생선튀김 만드는 법 아시는 분. 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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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고기 안 먹겠다는데. 숱. 어머. 나도 밥 좀 먹어야겠다. 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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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탈까? 어? 여기 얼음이 있네? 어 잠깐.. 나무들이 근데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 불을 너무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불을 너무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탔네 괴물고기는 밑으로 개구리다 엄청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잘 어울려 손으로 꽤 잘 어울려 괜찮은데? 자 이제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 다 먹으러 왔는데 다 먹으러 왔는데 수저씨는 진짜 맛있게 잘 어울려 소녀린 거 같기도 하고 웃음 싸워라 짱도 있네? 짱? 누가 만나면 어때? 짱 없으니 두 안 begins 짱이 없으니 너무 말려요? 덧보레스트 생각했는데 구리네 할머니한테 씨앗 주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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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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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한 계절에는 안 말라요? 하하 하하 세상에 할머니 농놀 하시는구나 농놀 땅을 또 헤집어서 또 씹는건 또 따로 해야되는거야? 이야 대전 우두 정보 이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윽 저서야 넷 저기 저서야 넷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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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침입 강제 침입 강제 침입은 아니고요 멀치 않는 침입? 왜? 누가 맵 확대했어요? 휠로? 또렷 걸렸어 뭐 할까? 난 여기까지 해야겠어 그래 엘찬 시간이었다 그래 다음에 상아 불러서 어? 상아 오면 누굴 해야 되지? 가이군 15,000원 어치 했다 한 명 수방 다녀야 돼 애은아 7,000 얼마짜리 그것도 해놓고 그래 그거 지금 할인 중이어서 엄청 싼 거거든 휴먼 폴플렛이라고 검색하면 된다 그래 알겠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잘 가세요 잘 가세요들 이렇게 굶지마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왜 벌써 1시가 됐으며 게임 시간은 왜 93시간으로 늘어난거죠? 아까 분명히 89시간이었는데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런거죠? 왜 이러고 있는거죠? 왜 이러고 있는거죠? 왜 이러고 있는거죠? 왜 이러고 있는거죠? 내려갈 때 지금 그릇 먹었다 나 그릇 버섯스프 해먹을 수 있다 이제 시참으로 2차 가시죠 굶지마는 사실 진짜 아무리 해봐도 내 스타일 아닌거 같애 나는 마크가 좋아 아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거 있었어요 이거 그 햄구분이 추천해준 서버 있거든요 마크 아니 맞춤편 겁나게 말해 캡티브 모드? 근데 이게 캡티브 모드가 렐름용이 따로 있대요 근데 렐름용을 하는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참고해봤는데 이 영상이 6년전 영상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 저게 괜찮나 싶기도하고 어 헥 헥 이거가 윈터 렐름 이게 렐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렐름 렐름이 있으면 사용할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렐름 설정으로 이동해서 리셋 월드 어드벤처 맵 선택에 가면은 이게 있대 근데 갔는데 없어 너무 옛날 거라 없는 건가 알 것 같아요 싱글 말고 맵 파일을 다운해야 돼요 다운을 안해서 그런가 서브 파일 캡티브 맵을 그러면 다운해 볼까요 근데 이거 버전이 1.11용 이잖아 맵이 근데 또 렐름은 옛날 버전으로 키면 안 들어가지던데 맵은 버전 상관없나 여기에서 찾아보래 캡티브를 아 아 아 에이 에새 에새드 음 에소 에 에 에 에 에 맵 파일을 서버에 적용시키대 서버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왜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야? 맵을 업로드... 하라는 건가? 책의 업로드 이건가? I'm Scared? 서버 설정 커맨드 블록? 아, 여기서 세 개를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건가? 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네 세세하게 낙하 피해 꺼질 수도 있어? 제목만 캡티브로 변경하려구요 이렇게 해서 만들려구요? 일단 만들어 설레는데 왜 해가 지고 있지?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가요? 서버 편집 백업 폴더 열기 세개 폴더 열기? 여기다가 캡티브 맵을 붙여넣고 복사하기? 월드나 딤 콜더가 있을거라구요? 데이터 어 딤이 있어요 딤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딤 있어요 캡티브 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개월까지 구독해 초록색 하트 감사합니다 딤 잘 러빔 캡티브 캡티브 윈터 렐름에도 딤이 있고 여기도 딤이 있는데 딤의 맵이 저장돼 있는건가요?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복잡하다고? 근데 폴더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뭐가 많은데? 캡티브는 너무 복잡하다 근데 어드밴스 웬츠는 바로 그냥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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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전체를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라는거야? 마크 마크를 꺼야 할 것 같다고? 마크를 켜고 마크 모드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복잡한데 포지 설치하고 어떻게 하지? 쉬워요? 내가 쉽다는 기준은 스팀 게임 한글 패치 그 정도 그게 쉬운 거예요 어? 막 깔렸어 이거를 렐렘으로 가져오면 돼요? 행구한테 물어보길 잘했다 어? 근데 갇혀있지 않고 그냥 돌아다닐 수 있네? 원래 갇혀있는... 아 이게 다 끝이 아니라? 돌아다니면 안 돼? 어? 이미 끝났어 그러면? 나 돌아다녔는데 어떡해? 아 씨... 큰일 났다 여기서 딱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해님 뜬금없지만 노란 가오리의 먹방 한 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근데 멍게도 못 먹어요 비린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어? 렐렘에서도 설정할 게 있다고요? 어? 그래요? 표정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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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하는걸로 끝날 듯? 아 간장게장 또 힘들더라 캐스퍼 보고 햄튀 붙여 지나간다? 캐스퍼 귀여워요 왜이래요 캐스퍼 빨간색 캐스퍼가 어디서 어때서 골프 못생겼어? 골프는 세대마다 디자인이 워낙 달라서 이전 세대모델 보셨나보다 골프 귀여운데 못생겼어? 못생겼어? 날짜th andes 터키 ear 더ies 예수 네 현재 말 장난 나 아무리 차가 영원히 없다지만 말씀이 좀 심하시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아이고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이거 어떻게 해야 쟤? 잘못 눌렀어 여기서 이 채팅창 어떻게 없애? 잘못 눌렀어 이따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귀엽냐고 골프 보고 별로라고 하는 건 진짜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다 근데 디자인이 불호가 있을 수 있어 인정한다 그건 하지만 차는 잘 만들었다 오 근데 어? 저 사람 저 사람 보스 근데 이게 캡티브 맵만 업로드가 되고 설정은 업로드가 안됐네요 원래 한 칸에서 못 움직이는 설정이 있거든요 맵만 업로드가 된 것 같아 아 미네 근데 이게 여름명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좁은데? 한 칸인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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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팩에 적용이 되어있다구요? 데이터 팩에 적용이 되어있다구요? 데이터 팩에 적용이 되어있다구요? 뭐 이런걸 안갈아서 그런가? 랩 리스트에 없었어요 되게 꼼꼼히 봤는데 왜 이렇게 없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없잖아요? 그쵸? 이거말고 재밌는건 또 없나요? 진짜 없어 이게 약간 비슷해가지고 어? 했는데 아니였어 체험은 그냥 맵 체험하는 것 같아요 체험은 그냥 맵 체험하는 것 같아요 어? 윈터 헤븐? 윈터 헤븐? 옛날걸 없나? 어 캡티브 해보고 싶었는데 어 캡티브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거라도 해볼까? 근데 어차피 랠르 30일까지 밖에 못해가지고 너무 재밌으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으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랠름은 이제 놓아주고 어 근데 또 멀티 하려면은 포지 설치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예은이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 그 현빈이가 멀티 서버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봤는데 포지 설치할때부터 막히더라고 왜 다 영어에요? 깜짝이야 아이씨 체크 포인트를 그린 프레셔를 눌러서 막히면은 오른쪽 클릭 베리어를 오른쪽 클릭하면 인벤토리가 리셋된대 화살표를 따라가래요 Have fun Ring the bell Start 가장 빨리 도착하라 시간이 가는거임? 화살표를 따라가래요 잠이니 잠이니 하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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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 불금이라 술 먹고 왔는데 아직도 방송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알러뷰 쏘 마치 고백합니다 햄티별 러브님 5천원 고마워요 아싸 체크포인트 아싸 미치겠네 어 이런 꼼수가? 어디로 가라는거지? 에에에?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아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야 이게 게임이냐 굶지마가 갓겜이구나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도전 도전 계단을 타고 가나봐 어 계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안돼 저기 올라가도 뭐 없겠지? 아 마크 이것도 게임이라고 아하하하 남현빈 똥겜이네 이거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진짜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봐 아 여기로 가는 게 맞나봐 이 사다리 타고 그렇구나 저걸 어떻게 가? 아 사다리 타고 가는 게 맞아? 여기는 뭐야? 저게 가능하다고?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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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네 어 체크 포인트다 이야 이만큼 했으면 좀 한 거 아닌가 올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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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예 예쁘다 헌납으로 사죄 골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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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골프 예쁘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 길찾기 게임이네 왜 어디로 가라는 거지? 작은 창으로 하는 이유요? 어 지금 저 그냥 저 게임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 그냥 토크 하는 거예요 토크 방 좀 전에 잠깐 가볍게 잠깐 가볍게 마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크게 하세요 어 어 뱀님 어 이 맵 재미없다 뒤에? 어 와 텔포? 방종이라뇨 키키 육졸 키키 육 마크 방송 2차 가시죠 편법 프린스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망했다 왜 다시 저기로 갔어? 왜 다시 저기로 갔지? 그만합시다 다른 거 뭐 없나? 트레일러? 필요 없어 마인크래프트 이게 재미없다? 그럼 이제 리얼 광종 노잼이면 죽어 모든 게 리소스 팩 다운으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화면이 렉 걸렸죠? 이 화면 왜 이러죠? 뭐야? 왜 이거 왜 어머 왜 이래 이거? 화면 미율이? S? 뭐지? 데스? 잠깐만 데스 카운트가 왜 있지? 세팅 추천이 있네 주크박스 볼륨을 키우래요 시야 흔들림 끄기 주크박스 바스터 볼륨 시야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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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깨끗어 이것도 점프 매반이야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아 이거 그냥 점프 매반이야 이거 모든게 다 점프 매반이야? 마크 모드는? 극혐이네 호이야 호이야 노 내가 원하는 건 우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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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했었지 않았나? 뭐 했었던거 같은데 그런 비슷한거 포켓몬이 나오는거 근데 그것도 다 펭구가 차려준 밥상에 좀 숟가락만 얹었을걸요 맛있더라구요 펭구가 차려준 방탈출 맵에 숟가락만 얹고 너무 어려워 그때는 나도 포지 설치하고 PVP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막 사람 죽이고 이러는거 잘 못해서 어머 플레이어들인가? 플레이어들인가? 시체때문에 문이 안 닫히던데 무슨말씀이신지 잘 출근 안하니 출근 안하니 팬텀 시리즈? 오늘 주말이네 로드 오브 히어로즈? 뭐야 이 RPG? 판테온이었어요? 팬텀이 아니라? 많은이 없어진다 아? 한글 안되나? 커라토?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중세의 영어 써야겠냐고 모뉴먼트 산텀 오브 폴린 스크라이브 에센스 콜렉팅 13 로드 에센스를 모아라 모뉴먼트를 가져와라 This is the way 복부해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네 여정은 댄저러스 할 것이다 좋은 옷 입어라 좋은 옷 입어라 와우 그래도 너네는 조별같이 잘 할 것 같이 생겼다 세상을 벗고 준비됐어? SKT Are you ready for 디빈티스 다이빈티스? What the hell is that?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Where am I going? I don't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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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역 프레자일 공간이래요 디비니티가 무슨 말이지? 디비니티? 마리아리드? 어소메트릭 어소메트릭? 어서오라 이건가? 어떡해 아! zombies! 신하? 한국말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칼 어디서 놨대? 4 where did you get this curl where did you get it oh my god zombie zombie ugly zombie stop ugly ass zombie 신의 유적이란건가 누가 화살 쏘네 이 새끼 봐 황금 옷 입었음 벌써 뒤지겠는데요 가만 가는게 살길인가 아씨 뭐 아 몬스터 저런 몬스터 처음 봐 어머 뭐야 쟤 어 더 큐라터 너를 죽인줄 알았는데 말이 맞네 디핏 미 어머 우리가 쟤를 없애야되나 봐 올 모스트 오펜싱 닥터 스트레인지야? 어 자기가 세상을 다시 재창조했거든요 나한테 고마워하래 다음에 또 얘기하자 나 할일이 있대 간대 이제 택시타올 티맵 불렀대 카카오티 불렀대 쟤 싸가지를 못시키지 싸가지 보소? 잘 말만하고 가는거 보소? 어라? 어라? ㄹㄹㄹ ㄹㄹ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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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친구들 친구들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지? 어..어떻게..어떻게.. 어..어떻게.. 어디로 깔아둘거야 아 이거 완전 고인물들 깨라는 맥인가? 세상에 아 어렵네 아이템 다 잃어버렸어 중간이 없는 것 같지? 렐렘..그거는?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보도 안돼요? 놀랍게도 되네요 이런거 왜 주는거지? 이런거 왜 주는거지? 파야..파야되나보다 진짜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막 바닥에 뭐가 흩날려있죠? 아까 내가 어디서 죽었더라? 이씨 와 이런것들이 막 이렇게 숨어져있네 아이템이 한글되면 좋겠다 이게 내 죽음의 흔적이였구나 다른사람은 못 깨 죽인다 뭐야? 머리에 뿔 달린거 뭐야? 뭐야? 머리에 뿔 달린거 뭐야? 뭐지? 함정이었어 진짜 깜짝 놀랬네 함정상자도 있어 대박 으악 와 돌았다 무섭네 어머 그래서 여기서 어머 얘네 자동 생성되는거 소름이네 그래서 여기서 어머 너 어디서 나왔니? 어머 얼굴 가리고 다녀 싸가지 없이 맨얼굴도 이 자식이 난이도 너무 빡 뭐야 뭐지? 크림머드 쓴다고 벌받았나? 새로운 곳에 도착했는데요? 새로운 곳에 도착했는데요? 뭐야? 쟤는 어떻게 왔어? 저 깡패 됐는데? 뭐지? 어머머머머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염빈이도 크림머드 켰나본데? 진짜 RPG 게임 같다 진짜 RPG 게임 같다 쟤 죽이면 알을 깐단 말이야?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야 알 까는 돼지라니 돼지가 포유류인줄 알았는데 바닥에 이런게 있네 거미? 거미? 너무 못되게 생겼어 아주 그냥 못된 거미 타이탄 타이탄 아래가 간지러운 것 같아 어디갔어? 저랑이 저기있는걸 어떻게 먹어? 날아가서 먹으면 되죠? 다 꼈죠? 다 꼈죠? 내가 이미 털었쥬? 내가 이미 털었쥬? 하아 이자 daqui 일 entrepreneurs 됐고 내는... 끝났나? 구독 만료? 크레이지 모드 써가지고? 원래 서버에 못 본 게 있어요? 뭐야 다시 돌아왔네? 맵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이게 유적을 모으는 게 맞아? 와 물썩에... 자꾸 이상한 데로... 무서워... 얘 뭐야? 얘네? 무섭게 생겼어 나 저런 애들 처음 봐 야 이거는... 내 레벨에 깰 수 있는 게임이 아니네... 거의 뭐... 하드코어 모드인데요? 석탄블록이 있네? 다 준비했어? 쪼랩 튜브로서... 루트? 뭔가를... 모았네? 다 털었쥬? 다중발사 대박 간지 쩔탱 뭐 맞췄죠? 얘 화살 들고 있는 거 봐 무슨 갑옷을 입고 있는 거지? 무슨 갑옷을 입고 있는 거지? 무슨 갑옷을 입고 있는 거지? 어 맵 진짜 넓다 말벌 아저씨 칼로 한다고 그게 없애지니? 칼로 한다고 그게 없애지니? 어... 가보신... 아이씨... 어... 개빠르네... 바로 갈아입는 거 보소? 어... 어... 바로 주... 뭐야? 저게 그 말로만 듣던 호그와트? 대박 머글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네 뭔 놈의 사과랑 빵은 이렇게 많이 주는지 황금사가 만들려는 건가? 헉 해리포터 맵 재밌었는데 그죠? 어머 뭐야 저 마크 진짜 많이 했죠? 올라온 게 몇 없을 뿐 아주 상자는 귀신같이 하네 이 도끼가 더 데미지가 셀 것 같은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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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 복경이 대박 행운 복경이 대박 질딱 너무 버리자ELLER 쓸때 없는거 쓸때 없는거 행운 어 행운 수처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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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임 일본只 보너스? 왠지 함정일 것 같은 느낌이 호풀기 붙은 뭐야? 이제 꺼고싶지않은데? 콜렉트해야되나? 그냥 이거 읽고 글라스를 매지컬 아티팩트로 바꾸라는건가? 양아치 이건 안없어지네 거의 뭐 라라크로프트죠? 뭐 라라크로프트 뭐 라라크로프트 뭐 라라크로프트 뭐 라라크로프트 뭐 라라크로프트 즐겁다 이래서 헹구가 나갔나? 하다말고 이런식으로 게임하는거면 나 안해 우습고 유치해 그러고 나가는게 아닐지 이게 게임이냐? 자 자아 잠을 자 정말 멋있는 건물인데요 아브라카타브라 하겠습니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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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대 경고 경고 주는데? 경고? 이 아저씨 왜이렇게 반짝거려 아 우와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다같이 하는 렐름 서버에 트롤짓 한다고 생각하나보다 하나 보다 오 신비로운 아저씨 거의 뭐 신비의 아파트 상자 대박 상자 상자 우와 우와 여긴 뭐야 뭐하는거 뭐하는거 와 이런거 다 어떻게 만들었대 돌았다 진짜 이런 맵은 돈주고 팔아도 되겠다 마크에서 이걸 샀겠지? 렐름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유튜브 뮤직처럼 여긴 둘 여긴 렐름 서비스로 리아 하지만 뭘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쵸? 이 파티 재미없지. 나갈래? 아 웃겨. 재밌네. 안그렇게 생겼다. RPG같지 않고 좀 SF적인데요. PVP? Noob vs Pro 미로장님이 뭐 만들어? 두근두근 나랑 똑같은 생각은? 미로장이 돼버렸어. 안녕? 난 미로장이야. 이래서 신입사원들 너무 일 열심히 하면 안돼. 포토샵 할 줄 아는 사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할 줄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되는거야. 너무 잘하니까 또 미로장이 돼버렸잖아. 미로장 할 생각 없었는데 그쵸? 그쵸? 와 오랜만이다. 대박. 우리집. 저 목국? 저게 목국? 감사합니다. 감사합회 감사합회 이야 이게 말이 돼?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 아 또 아이템 다 사라지네 사라지네 그냥 실물 볼 수 있다고요? 아 내가 지금 크림무드라 사라지는거구나 아 그런거겠지? 예? 어디까지만 100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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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야? 아 아 아 나가라고 아 나가라고 다들 와 이거구나 대박이다 머리가 빛나고 있어 어우 흐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미가 기어다니는 거롬이 귀엽네요 저기 해충 해충 박멸하지 거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 불렀는데 일을 잘 하시네 야 대박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뭐야 고맙습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카이 파리 큐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원래 있던 곳 좌표 암 여기 살자 얘네 때리다가 땅 부술까봐 못 잡았어 나 파퓰로 하는데 안돼 크림퍼 터지면 안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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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망가져 었나 안 망가진건가 망가진건가 안 망가진거 같아 안 망가진거 같아 안 망가진거 같아 에이 유니댁 다잉걸 지치고 어? 나아 어? 바잉걸? That's me 맞아요 질문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 질문을 살아있으니까 웃으면서 대답해준다 야 재밌네 뭘 만들고 계시는 거지 근데? 침대? 어?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어라? 이런게 뭐 있었었나? 아라라 아래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나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 숨겨뒀습니다? 뭐지? 그렇게 말하면 평생 못 찾을텐데 어? 커밍순 바로 찾았네 햄튜브 원 투 슬립 뭐지? 뭐 티저인가 이거? 이거 무슨 서버 티저인가요? 네더의 별 네더의 별 네더의 별? 엠티브는 자고싶다? 이게 서버 이름인가? 나름대로 준비? 이게 뭐예요? 서버 이름인가 이게? 카리 카리 어? 저기요 뭐하시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요 좋은 사람 아인우 추억 아 뭐라 그래 추억 돈 내 거긴 몇 시니? 여기는 새벽 2시야 이제 잘거야 어 아 하니튜브 아 맞아 이게 맞아 흠흠흠 흠 아 아 아 잘 자 근데 이 티저 멋있게 공개하려고 이 침대 만드신 거예요? 진짜 멋있다 진짜 인생이 너도 자라 너도 빨리 자라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지 마라 오래 안 걸렸어요? 멋지다 맵 제작 햄구분들을 구하신대요? 햄 돕 햄? 어 어떡해 이거 눈이야 이거 눈이었어 제가 도울까요? 저도 맵 좀 제작할 줄 아는데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포커 페이스 유지하세요 여러분 저런 어그로에 끌리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재밌었다 그죠? 오늘 방송도 일시정전일까? 6시간 넘게 했네? 너무 오래 해버렸어 눈이 빨개졌어요? 빨리 씻고 자야겠다 어 여기 있네요 구름이 네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탱라잇 감사해요 고마워요 굿나잇 벌써 누우셨네 아이디하고 아이디하고 어 어? 어떻게 하는건지 아 아 근데 구독선물도 해줬는데 차단하는건 좀 못됐나? 차단했습니다 굿나잇 굿나잇